네, 쯔꾸루 게임 신비한 성의 헬렌 이란 게임을 할까 합니다 옛날에 이 게임을 한번 추천 받았었는데 메인 화면을 보고 화면을 보고 카드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닌 거 같더라고요 한번 저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죠 화면비가 살짝 안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노래가 뭔가 엄청 크다 잠깐만요 노래 좋은데 아, 이거 이거는 뭐 녹화로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방에서만 할 수도 있고요 해볼까? 완전 그 옛날 RPC 게임 같네 메에, 메에 RPC 2000이면은 내가 알기로 어... 옛날 건 걸로 아는데 거의 깰 수도 있네? 숨겨진 거 없나? 원래 이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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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북쪽 유적에는 가지 말렴 뭐야 얘? 누구야? 메뉴키가 하나도 없어 ZXC 아무것도 안 먹혀 엔터, 스페이스, 탭, 컨트롤, 알트 ZXC, ASD, QWER, F, V, B, G, T 아무것도 안 먹혀 뭐 없냐? 진짜 아이템? 어, 엔터 먹힌다 물음표 글을 읽을 수가 없다 왜? 어, 이거 열리면 안 닫히네? HP 업 최대 HP 상승 아, 그럼 HP 업이 나옵니다 무슨 말, HP를 그냥 최대치로 올려준다는 거야? 공짜로? 어, 되게 좋네 반드시 해야겠네 롱보호를 발견했다 어, Z가 가져간다 X가 다 준다 뭐 가져가야죠 효과 10에 방어 2, 행동까지 5 라고 돼있네요 효과가 데미지겠죠? 어, 공격력이겠지 공격 10 방어력 2 행동까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행동까지가 속도인가? 행동이라고 써놨겠지 행동 까지면은 액션 포인트 아니야, 액션 포인트 음 이제 X키가 먹히거든요 레벨업 레벨업 무기 레벨업이 있네 액션 포인트 왔나본데? 이런거 날카롭거든요 근데 쭈꾸루 게임에 그런 개념이 있어? 뭐 옛날에 그게 있었잖아 그... 리얼타임 턴제? 서프라이시아에 있었죠? 아, 그런... 계열인가 보다 음... 이리 가라는거지? 북적으리 쫓아오네 이제 안갈 수가 없으니까 흠흠흠흠 갈까? 음... 근데 맵이 좀 끊어진거 같다? 어... 여기 중간부터 그냥 가네? 슬라임 뭐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게이지가 막 차면서 먼저 때리는 그런게 아니라 턴제네 그거네 그... 이게 행동... 시간마다 그거 똑같네 근데 약간 이제 보이는게 다르네 위에가 체력이고 친절하게 상대 능력까지 보이네 효과 방어 행동까지 저게 너 어디 크냐? 귀가 잘못됐나? 취소 버튼도 있어 포기한다 됐다 쟤가 나보다 느린 대신 조금 세네 근데 이거 너무 양아치인데 내 그 속도가 중요한가 본데 물음표 뭐 읽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냥 아예 글을 모르는 거야? 뭐야? 뭐지? 가자 우든실드 효과 0에 방어 18 행동까지 8 방어 뭐야 방어 8이면은 8턴 뒤에 방어가 된다는 거야? 야는 방어 안 되는 거 아니냐? 7턴이면은? 방어 그럼 못하는 거 아니야? 아예? 야 어떻게 8턴에 맞춰서 방어를 해? 아예 방패를 들고 있네 어어어 행동까지가 아니라 그냥 행동까지 방패를 들고 있겠다고? 게임 되게 어렵네 어렵다기 보다 그냥 난해하네 좀 이런 방패 좋은 거 같은데? 아예 경험칠 줬는데 위에 남아있네 이거 킥터 레벨을 어떻게 올려? C키 C키도 이건데? A.S.T 어차피 이거 3방이잖아 슬라임 올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죠? 아 체력 회복 아 참 아는 게 뭐냐? 아 이게 랜덤인 건가? 잘 안 나오네 부담 갖지 말고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주게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상관 없겠지 나는 이곳에서 무술의 길을 갈고 닦은 사람이야 새로운 적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오도록 힌트를 주도록 하지 슬라임에게 구전하고 있는가? 움직임이 느리니? 타이밍에 맞춰 방패를 내밀면 된다 그러하다 어 생각보다 심플한데 좀 근데 되게 싸우는 이미지가 예쁘다 움직임 도트스 부드럽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고블린이네 이게 상대 첫 탈을 볼 수가 없네 맞는 거 아니야 아 더럽게 튼튼하네 뭐야 고블린 이런 것도 다 알려주냐? 아 진짜 다 알려주네? 개꿀인데 나중에 어려운 거 나오면 진짜 알려주나 본데 이게 거미죠 저거? 옆에 그래픽이 깨진 게 아니라 뭐 길이 있나 보죠? 예전에 찌꾸루 게임을 제가 찌꾸루 게임 자체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때 몇 안 되는 트위치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찌꾸루 게임을 되게 많이 해보시고 많이 해보시고 이것저것 수출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할 때마다 이렇게 짜증 냈었는데 참 이거 언제 나 병 만지고 다니냐고 튼튼하다 아 얘 뭐야 어쭈? 어쭈? 음 저거 할 때? 3포인트 칼도 좀 올려볼까? 데미지 1씩 올라가네 행동이 5고 롱소드 행동까지 10 야 무슨 활에 두 배나 되냐? 약간 근데 그런게 있거든요 요즘 이제 게임들이 롱소드 하면은 발더스 게이트 다크 소울 이런거 보면 이제 한손검이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데다가 외국인들 용서드 휘두르는거 보면 양손검이거든요 크거든요? 그런걸 수도 있지 숏소드가 짧지 않을까? 15에 7에 10 뭐 좋은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방으로 7이면 막을 수 있는거 있어? 슬라임이도 14던데? 맞딜 넣으라는건가? 음 너무 느린거 아냐? 휘두르기가 20이었죠? 휘두르기 때는 맞출 수 있네 근데 그거 이거 휘두르기 때 방으로 0이던데 아 모르겠다 써보면 알겠지 뭐 업글 한번 해보지 뭐 쓰라고 죽을거 아냐? 16에 8 어 몇가지 되냐 이거 그냥 무한댄가? 하나에 물빵하는게 최고네 그럼 써보자 아 약간 빠르네 검 쓸래 나는 검이 맘에 들어 아 모션도 예쁜데 양손검이야 검방이네 검방 돼지도 있어 HP 업 돼지 롱서드 어쭈 두대 맞으려고? 이야 괜찮은거 같은데? 어 갈수록 방어력이 조금씩 올라가네 개미 18이야 저장같으면 어떡해 잠깐만 시프트가 저장이야? 오 약간 신기하다 아 시프트하고 제트 누르면 저장되네 스켈레톤 스켈레톤 스켈레톤이 고블린이나 오크보다 강해? 뭐 움직일하고 있냐? 뭐 움직일하고 있냐? 아 내가 먼저 때리네? 어 좋지 뭐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야 그냥 맛들 넣자 건방진 놈 이거 어디서 어디서 방어력이라는게 있다고 길이 3개죠? 아 3개가 아니네 여기 막혔네 내려가는거잖아 여기가 언제겠지 뭐 저런게 있냐 뜬금없이 뭐 저런게 있냐 뜬금없이 딱 돼 어쭈 여기 올라가서 회복하고 와야되나? 아니면 맛들 넣고 아이씨 됐어 맛들 넣어 그냥 위도 맛들 넣고 그냥 맛들 넣어 그냥 맛들 넣어 맛들 넣어 회복 아이템 없어? 여기서 나오냐? 왜 있는거냐? 저장하고 썬더를 발견했다 방어 무시에 20턴에 효과 35 효과 35 방어용 20 방어 무시 이거 쓸 기회가 나오긴 하냐? 20턴 아 뭐야 얘 나 일단 칼질해봐 일단 칼질해봐 아아아아 오우 야 아픈데? 졌는데? 하하핳 야 갑자기 나오는게 어딨어 썬더를 빼앗겼다 뭐야 뭐야 안녕 헬렌 햄버거 먹으려 저 아줌마 햄버거도 해주네 이게 생긴건 스테이크 같은데 햄버거가 그거죠? 막 이제 두구두구두구 해가지고 다져서 만드는거 게임오버가 없어 그리고 방금 뭐가 올랐는데 뭐 오른거냐 뭐 오른거냐 잠깐만요 도바퀴 제 유튜브는 말이죠 무려 어 유튜브 생방송은 영상을 뒤로 누르면은 내가 못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막 따봉 제 유튜브는 말이죠 무려 어 유튜브 생방송은 저 아줌마 어 HP를 올려줬네 고래? 죽으면 올려주는거야 그냥? 한번 해볼까? 야 죽여줘봐 죽여줘 야 뭐야 다 쟰데 있네 누가 제일 셌지? 너가 제일 셌냐? 맛들 넣어서 죽자 많이 죽으면은 뭐 엔딩이 바뀐다거나 야 그런거 없겠지? 어 내 생각에 그런 시스템은 없을거 같고 언제 카운트 이거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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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이렇게 세냐 얘 쟤는 왜 이렇게 약하냐? 이상한 놈이네 아 죽여줘 여기도 끈질기냐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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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 뺏겼는데 그럼 나 썬더 없는거야 그냥? 아 저기 있네 쟤가 뺏은 다음에 갔다 놓았나 보다 도로 새끼 저거 죽여줘 그렇지 졌다 저도 아.. 저도 자고 일어나면 끝이야 불사진인가봐 HP 올라가네 그냥 올려주는거네? 야 너무 좋은거 아냐? 개꿀이잖아 흠흠흠 가자 이제 그만 놀고 그리고 경험치도 나름 쌓였거든요 죽어도 경험치가 안 줄어요 올려주도록 하죠 하나밖에 못 올렸어 지금? 하나밖에 못 올렸어 지금? 아 이거 언제까지 막어? 한 대도 안 막고 가고 싶은데 헉 얘도 이렇게 되냐? 흐흫 그냥 때려야.. 때려야 되는거야 그럼? 야 너 인근히 하드한 놈이었구나 첫 방을 잘 때렸어야 됐어 첫 방에 그냥 큰 거 한번 질러야겠어 자식 건방지게 말이야 방어력이 몇이 지금? 데미 18이라 그랬나? 야 그러면은 조금 위태위태 할 것 같은데 활로 잡아야 되나본데? 활 올려서 됐어 난 이걸 때릴 거야 잘 가 역시 한방이지 무슨 활질이야 20에 12 마틀 넣을까 그냥 이제? 들어와 4 데미지 자 앉은다 덩어리 불러와 머미라 그랬나 머미? 굉장히 수작인 것 같은데 게임이?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거 안 죽으면은? 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죽어도 다시 오면 되잖아 올려줄 거 아냐 죽는 게 이득인 거 아냐? 저타 뭐였냐? 몰라 질러 그냥 어우야 방어를 하네? 어? 어? 방어 10 이라고? 야 칼질 한번 때려 방어 해도 죽는 거야 체력이 없는데 나 체력이 없는데 나 나보다 세지 않을까? 아 몰라 갔다 와 어? 어? 죽었다 살아나야지 쟨데나 보다? 어 그냥 평소에는 쟨니 안 돼 있나보네 약간 죽는 게 반칙인 거 같은데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거 아냐 이리 와 어쭈 슬슬 안 들어오겠는데 그냥 맛들 넣어도 덤비세요 딱 봐도 어 무겁죠? 아 근데 아 질러 질러 실드 어우야 길 좀 봐라 아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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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드 가라치 가라치 어 화끈한데 왜 HP 최대 8 크흐 어어어 아아 오늘 이거 어 안녕하세요 켜낭으로 할까 합니다 그냥 찾아봤는데 플레이 타임이 4시간이더라구요 옛날에 서프라이즈야 플레이 타임 한 두세시간 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몇 날 며칠 동안 한 적 있는데 참 이번 건 확실하게 4시간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길이 두 군데네요 내려가는 게 길이겠지 그러면 여기로 한번 가보자 잠모비니 이제 격하했니 어어어 이거 많이 받았네 나 21 롱소드가 약간 맘에 든다 어 양성검 같애 지나갑니다 어 이거 뭐냐 브로드소드 행동까지 14 아 공룡기 22 방어력 16 어 느린 대신 강한거네 근데 방어력이 엄청 높다 야 이거 없그라면은 그냥 맞딜 넣어도 되겠는데 사나이는 맞딜이지 숨겨진 방에서 가보는게 좋아 뭐 읽을 수 있는게 없네 이 새끼는 등것도 없고 왜 있는거냐 침대 나중에 최대치료 강화한 다음에 대상자님 사기템 된다구요? 그래요? 해보죠 뭐 나중에 다른건 안얼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방어무시도 있네 뭐 이번건 이미 선빵을 쳐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른건 내가 알아가면서 할게요 사람도 있네 어 엘프 엘프는 에루 엘프는 사람이 아니잖아 휴먼 뭐야 싸워야돼 반드시 너의 각오를 보여 봐라 잘생겼네 사각턱이 되냐 갑자기 롱소드 오오오 야 뭐야 방어무십 왜 맞으면서 웃냐 저새끼 저거 기분 나쁘게 야 어쩌라고 이거 질러야되나 그냥?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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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어력이 훌..후달린다 허어어 이길 수 있을거 같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쫳 응 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흠 이거 최대치로 강화하고 대장장애한테 재돌아앉으면 된다 대장장애가 있다는거 아니야 그럼 이제 시작이네 가자 데미지가 24였으니까 스트라이트 두 방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 같아 20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난하게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건 좀 혐오스럽네 방어 무시가 좀 크다 근데 나보다 느리고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다 일단 실드업을 좀 해야겠네 녀석 공격을 여기까지는 막아야 되고 보호업을 좀 해야겠다 내가 골고루 하는 거 싫은데 뭐 쓸 것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해도 되나? 뭐라 썬도 갈게 갈게 몰라 몰란마 아 이걸 뚫어버리네 이번에 가면 이길 것 같은데 음 이길 것 같죠? 좀비랑만 안 서면 이길 것 같은데 달리기 같은 거 없냐? 어 있네 쉬프트가 달리기네 이걸 이제 하네 달리기 안 해도 좀 빠를 것 같다 걸은 걷는 게 덤벼 너 칼질 했었지? 아 씨 아 나보다 빨라? 야 쟤 데미지 쎄는데 나보다 빠르면 어떡하냐? 사이쿨이네 오든실드 안 달죠? 아 이러면 나 스트라이트 맞잖아 아 이게 똑같네 얘랑 나랑 아 이게 똑같네 얘랑 나랑 이렇게 때리고 생각해 뭐야? 이겼네? 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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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새끼 일단 일단 질르고 생각해 아 얘 방어도 사기야 6이면 돼 얘가 내가 먼저 짜리니까 턴이 안 남잖아 이거 한번 질러 턴이 안 남잖아 이긴 거 아니냐? 세드 때리면은? 어 이겼네 끝 자 지금 뭐 주나 볼까? 14포인트 HP 업 HP 업 속전속결로 잡으라고요? 죽으면 어쩌라고요 어 19에 11에 8 상위호환이네 근데 이게 상위호환인데 롱소드를 세드시로 강화하면은 사기템이 낸다 아 나 그런거 쓰고 싶지 않은데 일단 강화하자 하라 하라 그랬으니까 뭐 어차피 강화하는데 포인트 들어가고 뭐 들어가냐 이것도? 롱소드가 약간 더 많이 들어갔던거 같죠? 3포인트 시작했으니까 좋게 생각하자 가능하면 빨리 깰거기 때문에 4시간이면 좀 길거 같은데 이거 빨리 깨도 능력치만 능력치만 맞춰서 어 왔다갔다 하면은 체력을 왜 필요가 없겠다? 가자 음 이제 죽지말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진 뭐 햄버거 햄버거에 눈이 멀어서 약간 죽긴 했는데 강화 롱소드의 파워로 오우야 방어 무시가 기본이네 얘는 4포인트 좀비 롱소드 아아아 이새끼 이거 제법이야 인정하겠어 근데 그 윙가드는 왜 안주냐? 아 뭐해 어우야 뭐야 어우야 뭐야 어우야 뭐야 순간이동을 해? 얘는 노가드잖아 이거 세번 때리면 이기는거 아냐 야 할퀴기를 먼저 질러버리네 때려 때려 야 아 징옥에 나오네 이자식이거 아 이거 그렇지 어디서 어디서 황금상자다 야 야 얘는 조금 미트에이드한데 방어력이 낮네 야 이거 보호가 너무 좋다 야 조종 좀 해줄줄 알았는데 후반가면은 그런거 없네 보호 업굴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데미지도 낮아서 낮은 대신 빠르면 업굴 효율도 좋고 뭐 상자 열면 닫힌다구 잘 듣는 당검을 발견했다 행동까지 6 방어무시 방어무시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게 센놈들이 있는거냐 6이면 너무 느린거 아니냐 할부가 느리네 당검인데 할 수 있는거지 열긴 했는데 무시겠으니까 별로 좋은거 안줄거 같은데 힘의 팔찌 효과 1업 주네 괜찮네 아 이거 야 롱보드가 너무 사기잖아 어 이거 롱보드가 너무 좋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 이제 약간 아니야 나는 칼질 할거야 그래서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은 칼로 갔어 야 어쭈 움직이질 않냐 갑자기 왜 이러냐 길이 좀 다양하네 양쪽이네 길이 어 아닌가 딱 봐도 이거 보스 같으니까 저기 갔다 가죠 내려가는길 갔다 가겠습니다 빨리 롱소드 야 팔찌 안 찼는데 많이 세졌다 나름 야 이제 빠르고 16 데미지 넣는 애들한테 롱소드를 좀 활용하고 싶은데 어 그렇지 야 어 업그라 업그라 일단 값어치봐야지 그렇지 괜찮은데 롱소드 좀 회복하고 올거니까 됐다 그래 그렇지 휘두르기 어 좀 많다 이거 숨겨진거 없냐? 아까처럼 몬스터가 나와있겠지 숨겨진게 있으면은 맵에 좀 문제가 있겠지 뭐 야 너랑은 싸우고 싶지 않은데?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고 싶은데? 아 너 땜에 까였잖아 좋아 와미 어 뭐야 오! 오! 윙가드 여깄어 가져간다 야 윙가드 위치 변경 윙가드 써야지 뭐 좋은거 같은데 이거 24라 그랬나? 포인트 약간 약간 허달리네 저기 이제 약손? 약방패? 일단 롱소드 쳐맞고 아 이거 잠깐 롱소드랑 방어력이 크게 차이 안나는데? 아이 크게 차이나는구나 내가 너무 아니라고만 뭐하는거냐? 또 회복해야되나? 아이 그냥 가자 진짜 못 열어? 숨겨진 대미 은근히 많다 오케이 뭐야 같은 길이네 뭐야 아 뭐야 저장하고 가자 앞으로 간다 생긴거 좀 봐라 아 그리폰이구나 저런게 처음부터 안아도 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롱소드를 한번 갈려주겠어 와아 방어력좀 봐 한번 더 그만 갈기자 방어력 와아 야 방어못이라고? 이거 묻힐 넣어야지 묻어있었나 야 이거 보통놈이 아니구만 윙가드를 막자 이거 야 야 이거 좀 너무 센데? 롱소드 어 근데 이길지도 모르겠다 한번 더 잘 생각해 한번 더 해 일단 일단 한번 더 해 썬더 이겼다 이지이 아 근데 썬더 데미지도 올라간다 나 고정 같은 걸 줄 알았는데 체력 9 쉽네 헬렌 이런 곳에 있었니? 뭐 저렇게 자연스럽게 오냐? 집으로 가서 따라오렴 아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따라오래? 자동으로 끌려가는데? 헬렌 몸은 즐거웠니? 다른 세상에 가보고 싶어 니 어린 시절이 기억나니? 머리 색깔이 다른데? 머리 색깔이 다른데? 햄버거 굽고 있어 헬렌 햄버거 맛있니? 그렇구나 더 멀리 가보고 싶고 조심해서 가버렴 아줌마 햄버거 내가 먹겠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안되죠 쇼코 뚫어준거야? 얘는 못먹냐? 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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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는 언제나 여기.. 이거 남자야? 어디를 봐서 남자냐? 어디부분의 남자냐? 가슴도 나와있는거 아넵니까 이거 살짝? 일노트 나와있는거 아니에요? 어...헬렌이랑 가슴 보기가 똑같은데? 헬렌은 애라 그런가보다 여유주의인가보지 뭐 가면되는거지? 올라왔고 뭐야 보물상자에 있는거 들고오지 않아 뭔소리야 이게 당검같은거 안가져온다구 아 그런거 보네 당검 안가져온 기억이 없네 몇개 있는거? 여섯개 있네 여섯개요? 뭐 다섯개야? 아 다섯개 있구나 나 가겠네 그럼 그러하다 아 이제 그냥 문명인가본데 이거 아는게 없는데 어 그렇네 아는게 없어 이 새끼 이거 야 여신님? 어떻게 말은 또 알아듣냐 골 때리는 놈이네 사용합니다? 내가 킨거 아닌데? 아 이거 사용해서 살려줘야되나보다 뭐지 부기점이야 뭐야 읽을 수가 없어 나무 뒤에 놨어 어 어어 야 뭐야 야 야 이렇게 하나도 티 안나게 아아아아 들어갈라 그러는데 실수로 아래키 눌렀는데 가졌어 대박 나무 사이에 뭐 없니? 이거 약간 의심스러운데 나무 하나 없잖아 완전 강도인데? 강도도 아니지 어 김장 김치통 같은거 다 깨부수고 다니는데 미친놈이지 그냥 아 여자지? 얘가 지키고 있다 아 그렇다 망이 힐을 갖고 있다 음 음 대장간의 아기도 아내 아니었냐? 뭐 할거 있나요? 체력좀 올려줍시다 야 아 야 잘피한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저거는? 숨겨진거 없지? 있었으면 표지가 있겠지? 아 문 열리는거 되게 부드럽다 여기부터 보자 맵이 되게 크다 알차다 어 햄버거다 흐흫 개꿀 에지펙 손 장관씨 무서운 분이야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아 그래? 그럼 안만나지 뭐 부전지식? 젤다보다 더한 놈이네 여신상인거 같다 똑같이 생겼네 진짜 여신 저런 여신이 있었던거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서 보라고 저기다 걸어놓은거냐 일부 놀리는건가? 예쁜 하늘이 있대 어어 아 느낌표고 느낌표가 얘고 물음표가 아니오네 옆집 오빠가 망으로 가는 길을 숨겨두고 있어 음 망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딱히 없애길 원하는거 같지 않아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뭐지? 어 야 항아리 있다 야 야 저런데 핑툰 눈냐 이게 다야? 별로 쓰러트리길 원하는거 같지 않은데? 동네도 살짝 행복해 보이고 세이브 할 필요 없잖아 튕기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해놔야되나? 잠깐만 롱소드 대장장이가 저 마을에 있나보다? 나 체력 69야 벌써? 나 체력 69야 벌써? 그냥 막막 올려주네 당연히 못 읽겠지? 무덤은 읽는것도 없어 그냥 무덤이야 아이 귀찮고만 이 자식이거 링가도 좀 올려야겠다 자 좁은만큼 똑같네 야 똑같잖아 선빵 이거는 약간 맘에 들어 내 취향이야 아 뭐 일찍 올라가 35 들어가네 여기 하나도 못 읽으니까 좀 짜증나네 아 뭘 배우고 왔어야 됐나 내가? 아니겠지? 어 아 그래도 뭐 상관없겠지 뭐 중요한거면은 좀 중요하게 놔뒀겠지 이거 온천지 이상한 괴물들만 있냐? 야 5턴이네 올 야 이거 오면은 그냥 때려야겠다? 어 이렇게 해두고 때려 그냥 저거는 브로우소드로 막는거 같은데 야 데미지가 약간 좀 거시기에 여기부터 가자 뭐야 저 안 벗치면 되잖아 뭐야 이거 덤벼 그냥 6대미 정도면 받아주면 하다 뭐야? 왜 있는거 이거? 뭐야? 뭐야 왜 있는거야? 이해가 안되는데? ㅋㅋㅋㅋ 리자드맨 어쭈 딜좀 나온다 아 무조건 10이네 야 이거 쎈데? 롱소드 갈게 롱소드 갈게 아 롱소 너무 느린거 아니냐? 미스리디였으면은 편했을텐데 뭐 강화하자 나중에 노가다 같은거를 좀 하고 올걸 그랬어 아이 귀찮네 그렇지 길이 뭐 이렇게 많아? 여기 먼저 가야겠다 저기 길이 있는데? 일단 일단 이제 죽이고 죽인다 함 생각해 뭐? 에헤이 너무하네 농소드가 쓰레기야 최대 HB 롤름 얘 왜 여기 얘 왜 여깄냐 야 음 심심해서 일로 왔다고? 과연 널 사람들이 반길까?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약간 이제 중세시대 선 같은데 하나쯤 있을 것 같은 지첸데 이리 가는게 빠르구나 아 12 데미지 너무 아프다 이거 선 있죠 지금 횟불 사이에 그래픽 깨진게 아니라 쇼컷인가봐 쇼컷이거나 비밀문인거 같은데 어디서 스위치 누르고 그쵸? 스카이 림을 하도했더니 다 쇼컷으로 보여 비밀문이겠다 어 스위치로 여는거 같은데 한 번 더 은가드 한 번 더 골고루 강화하라구요? 일단 해보구요 나는 내가 맘에 드는 무기만 갑니다 이미 질러버렸기 때문에 롱수드 아 근데 미스릴이 너무 상용하느라 좀 그렇다 대놓고 상용하느냐 행동 빠르지 데미지 방금 높지 풀업하려면 좀 걸릴 것 같은데 저 잠깐만 저 길이 있는데? 야 잠깐만 매의 눈으로 보자 아 저기 동굴이 있네 여기서 가는 거 아닌가 봐 아마도 이거 아이템은 무조건 이제 무기거나 방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게 뭐냐 안다 뭐죠 뭐여? 어? 뭐야 스위치 맞네 근데 숏컷인데 스위치 맞은데? 롱수드 아 강하다 강하다 어쭈 야 맞을까 맞댈해 맞댈해 어디서 말이야 썬더 좀 올려볼까 뭐 소리났어 아 시방 이게 다라 이 말이지 아 그만하세요 나 회복하고 와야 돼요 나 죽잖아 너 못 이기잖아 질러 햄버거를 먹기 위한 뜻깊은 뜻이 있는 거죠 어차피 강해지잖아 개이득이야 열어놨으니까 가면 되네 야 좋다 이거 그 누구도 날 잡을 수 없지 여기로 가는 건가 어 뭔가 이상한데 길 없냐 따로 길 없네 저기로 가는 게 맞네 가자 그럼 힐을 발견했다 15에 회복 24 가져갑니다 아 가져갈 수가 없구나 버려 사나이의 장비는 5개로 충분하다 돌아가 주세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나는 거냐 둘 중 하나겠지 시간이 해결해주던가 그럼 저거는 관계 없는 거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석궁 헤도까지 6에다 데미지 15 별로 가져가긴 하겠어 일단은 이거 언제 올려 귀찮아 이거 올릴거야 다른데 할애의 시간 없어 버려 힐이나 주고 오자 아줌마한테 님 이거 어 우리 누구죠 우리 노아씨 이 게임 해보고 이 게임 해본 사람 아닌가요 느낌이 아까 이제 들어오자마자 롱소드 드립친거 보니까 그냥 가만히 봐도 돼요 빠르네 어차피 다 깨게 돼있어 그렇게 알려줄라 그래 너는 좀 싫다 얘 리자드맨 15라서 얘가 때리면은 너무 빨라 얘는 그냥 그냥 마틸러 차야 가드 한번 때리고 힐이 있지만 있다고 해서 뭐 힐보다 더 많이 달아버리는데 어떡하냐 심심해서 다른데 가서 심심해 왜 여기서 심심해 아 그냥 죽어서 갈걸 그랬나 어차피 햄버거 먹을거 야 죽여주라 죽여줘 야 왜 이렇게 세냐 햄버거 줘 햄버거 아 왜 이렇게 세 아 얘한테 지는건 약간 좀 구력인데 아 저 운명이야 햄버거로 먹는 체력만 오늘 오른거 같다 먹자고 이제 몇이냐 체력 72 뭐야 왜 0이야 아 이게 맥스인가 보다 27에 19에 10 음 오케이 가죠 가자 아 나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러 왔지 아 뭐하는 거야 아 정신 안 차려 윈가드 윈가드 오케이 음흠흠 힐 이거 뭐 24만 치료해줘도 알아서 할 수 있지 나력을 주었어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별로 강한 녀석은 아닌가 보다 24로 회복하는 거 보니까 도울일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강화해주세요 너가 대장장이 아니냐 딱 봐도 아줌마 가위 보는 거 보니까 너가 만드는 거겠지 뭐 항아리에 가득 있을 거야 아 이미 털었어 어어? 자 야 힌트 뭐야 이거라고? 몰라 뭐야 리저드맨 오드실드 좀 강화에 썼으면은 막았을텐데 너무 내가 아꼈어 야 아줌마 아저씨 원래 술집 아저씨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몰라 마왕 얘기했던 녀석한테 가자 너지 마왕성에 대해서? 옆집 오빠? 만능 옆집 오빠? 음 강력한 부하가 있는 거 같다 아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 뭐야 아 이거 다 뒤져봐야 되나 아 극혐인데 이거 아야 메이드 촌장의 허가 필요하다고? 문 열어줘야 되나 본데 촌장은 무서운 사람이라며 라우씨 이 새끼 답이 없네 음 해준다네 뭐 아줌마가 재련해주는 거야? 아저씨는 뭐 해준다는 거야? 하긴 뭐 내가 고쳐준건 아줌마니까 아줌마가 해줘야지 아저씨가 해주겠지 야 뭐 어딨어 마미 술집 가라고? 술집 가라고? 대화가 순서가 있나보네 순서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나보다 어 어 그렇게 그 녀석을 어떻게 하냐고 열쇠 만들어줘 대장가 아저씨 고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 아 이 새끼 존나 도움 안되네 진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안된대? 쓰로 뚫고 나오면 안되냐? 흐흐흠 어! 잠깐만 아 순간적으로 뭐 되는줄 알았네 아 야 뭐야 얘네들 너무 쓸모없잖아 건물이 그렇게 많은게 아닌데 아저씨 아저씨는 끝났어 내 생각 아웃이야 아저씨는 아저씨는 이제 더이상 대상은 없고 고마야 너도 없지 너도 없을거야 그렇지 두집은 아웃이야 힘내세요 고맙게 뭐고마 아무것도 안해줬는데 그 촌장집이랑 여기 저기 여기도 당연히 아웃이겠지 할아버지인데 둘 중 하나인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엔 아저씨야 도와줘 빨리 어 그렇지 조금 파밍하고 오라 이거지 아 알았네 파밍이야 파밍 아 어 되네 안되구요 진행할란 필요하네 죽어서 가자 핫 햄버거 먹으면 되니까 햄버거 햄버거 이제는 검이 더 센거 같다 아닌가 그건 아직 아직 3 부족한가 햄버거 햄버거 아이 간지럽구말 아이 간지럽구말 햄버거 햄버거 아 아 일달아 이제 방어무식 아니면 얘는 날 못 죽이는구만 야 너무 강한데 근데 지금 딱히 올리고 싶은거 없는데 아 실수 음 잘 잡았어 머미 머미 이제 야 머미는 여전히 쎄구만 자식 이거 느린갑스래 왜 얼마 있냐 50이나 있어? 썬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썬더 왠지 썬더보다 좋은 마법이 나올거 같은데 왜냐면 썬더 힐 나왔는데 다음거 나오겠지 너로 가자야 내 생각에 너가 노타지야 너를 올리면은 업그라면 확 세지겠지 아 회복하면 안되는데 어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온다 머미 어 스윙을 한다 이말이지 아 자식 제법인데 어쭈 롱소드 아 아 괜히 막았다 그냥 맞았어야 되는데 아 맞고 갔어야 되는데 아이 용서드 보우 야 너무 강하다 죽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떡하냐 아 빨리 빨리 덤벼 아 너무 강하다 사나이는 그냥 마뜨리다 죽을 때가 됐어 빨리 너로는 내가 안 죽을 것 같은데 하피가 날 죽일 것 같은데 아 아 아 뭐 뭐 많이 죽어서 이제 세이브 해야 된다던가 뭐 그딴 거 없지 없을 거야 내 생각에는 날 죽일 것 같다 야 딱 안 죽지 우리 죽어야겠다 그렇지 햄버거 누구가 아니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됐나요 실더 업글 한 번만 더 하자 아 이거 강화해 준다고 그랬나 오 이것도 됨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이거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 야 바로 되냐? 그래 아 시간 보내고 올게 아유 괜히 건드렸네 아 나는 업글 안 되는 거 안 해줄 줄 알았지 천장집 어디였지? 여기였나? 내가 먹었는데 네 거 아 못 가네 아 수준 야 힐 고맙다고 수리다술 수리다술 빠로 가자 빠! 빠로 가라고 아이 야 간 큰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신 있는 포즈를 취한다 아 아 그래 포즈만 취하면 돼? 오케이 알아 치해 주겠지 뭐 지가 방법을 알았으면은 알아서 하지 않을까? 나 여기서 한번 죽고 업글 하고 싶은데 나 여기서 한번 죽고 업글 하고 싶은데 마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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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수도 업글 해야돼 마띠리아 다음 손님 아 그 정도는 안 되지 빠르게 휘두르란 말이야 그래 카피가 여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다른 애들보다 세긴 한가 보다 윙가드 30 있으면 돼? 30까지 막아주네? 잘 막네 이제 야 너무 강해졌나 보다 체력이 너무 많다 너무 햄버거 많이 쳐먹었어 너무 쎄 지금 윙가드 윙가드도 무조건 구강까지 밖에 안 되네 윙가드 윙가드 방어력 33이야 엄청 높아 죽여줘 죽여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얘네가 이래도 사네 아 이래도 사네 죽여줘 죽여줘 그냥 말해줄테니까 죽여줘 죽여줘 아 죽여줘 죽여줘 그렇지 업굴하자 업굴까지만 딱 하고 이제 안죽습니다 근데 엄마가 와서 갖고 간 거 같은데? 템포를 보니까 햄버거 마스터야 왕년에 햄버거 좀 붙였나봐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갔나 새끼 저거 아 그냥 가자 귀찮다 나한테 윈드실드도 있는데 뭐 망 잡고 먹는다 돌아가주세요 돌아가주세요 뭐 어쩌라고 이거 밖에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뭐야 어 뭐 했는데? 좋은 포즈다 확실히 보아또다 확실히 보아또다 크흠 아 슬슬 한번 죽고 가고 싶은데 진행하다보면 죽겠지 뭐 어 진행을 좀 해야지 내 생각에는 업글이 되나보다 올라가 뭐야 하천왕이 초상하다 안되는데? 뭐야 자라또다 용감하니여 내가 누군지 말하자면 사천왕 토게베놈 어둠의 브랜드 어둠의 브랜드 어둠의 브랜드 침묵의 사일런스 마비의 파라이스 마비의 파라이스 어 얘가 대장인가 보다 파라이스가 흠 흠 흠 적당히 해도 강자라고 경의를 포하려고 이렇게 온거 아닌가 그럼 눈동자에 건배 저 녀석이 대장인가 보구만 대장 먼저 쓰러트려야 되는 법 아까 초상화 나왔죠? 흠 위는 뭐야? 아 위도 아홉진이네 원래 대장 먼저 죽는 법이야 아 과연 아 야 뭐야 아 아니구나 아씨 내 새끼 애매한데 윙가드 그렇지 할거지? 이제 안통하지? 강하거든 나름 방금 점프하지 않았어? 뭐냐 이거는? 아씨 설마? 아 한두 번 당해봐야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 한번 더 밀었어 왜 한번 더 밀었어 아 조금 혐인걸 뭘 아아아아아아 뭐했냐 아 진짜 정신 안차려? 농복 아이씨 농복을 잡아야되네 마티를 넣자 죽으면 운명이지 뭐 보스 따위한테 죽을리 없어 이길거야 옛날에 포켓몬에 썼던게 여기서 또 나오네 야 마티를 넣어 그냥 죽여 죽여! 아아아아 짜식아 농부호가 중요하구만 업글 잘했구만 딱히 손해가 아니었어 됐다 아 한 아 여기서 한 대 치면 두 번 가네 반칙이야 숨 깨진거 없냐? 저기는 자리가 없을거 아닐거 같고 맞아 체력이 달거나 그러진 않네요 야 참나 게임 너무 괴랄하네 좀 간다 준비는 됐나 덤벼 이제 이름 뭐더라? 어둠의 다크니스였나? 사적인 대화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지 무언가 마비드 아아아아 마비였지 넌 지혜를 짜내서 여기까지 도착했어 나의 몸이 긴장되는 것이 느껴지는군 음 과연 서열 정리 들어간다 용 쏟아 한번 긁고 아아아아 저 녀석 저건 아니죠 어어 짜식 이거 야 야 저것도 스턴이야? 어이구 이색 아 이거 활 두 번 써야되네 아 세 번 쓸 수 있네 아 이러면 이거 써야지 그냥 아 야 왜 이렇게 젊은순 많아 왜 이렇게 젊은순하냐 왜 이렇게 젊은순하냐 없으라고 오케이 야 흡수 회복이지 어 아 이건 좀 아니죠 아아 사기꾼 새끼네 이거 야 이거 못 이겨 그냥 못 이겨 헛글 더 하고 와야 돼 야 업글 하고 오라는 이 개신가 어쩔 수 없구만 최대 HP가 1올랐다 아저씨 나 안되겠어 업글 해주세요 아아 미친놈이네 야 나 그러면 화살 울려야 되잖아 그냥 하하 씨 친해지시네 저거 야 힐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 힐이 쓸 수가 있네 마이너스 1 레벨.. 레벨인가 보다 아 뭐 벌써 오링이야? 42 아 딜이 부족한데 이번엔 미쓰리를 했어야 됐어 미쓰리를 했어야 됐어 괜히 건들지 말고 이것저것 농소드가 사기인지 뭔지 몰라도 솔직히 사기 아이템을 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게임 난이도가 맞을러 그냥 아우 귀찮은 녀석 아우 귀찮은 녀석 어디서 없나 어? 흡이 좀 불편하네 한 번 더 붙자 니가 대장이라 그러니 조금 쎈가 보다 야 흡이 들어와 저 칫이 뭐야 지금 쇠내가 잘 통할 것 같은데 얘한테는 내 생각에 체력을 좀 남긴다고 이길 것 같진 않고 35만 넘으면 될 것 같다 어 그 상태에서 힐로 해서 밸런스 조절 잘 해야겠네 힐로 해서 밸런스 조절 잘 해야겠네 그게 나은 것 같네 아 뭐 했냐? 야 왜 그래 이러면은 망했잖아 힐 쓰지 뭐 가서 아 힐을 써야 되네 이리 와봐 아 아 대신 왜 안 했어 아 꺼져 아 혐이네 야 힐에 그렇지 한 번 더 질러 간지럽진 마 어 링가드 린가드 오쭈 힐 안 죽지 아 그렇지 롱스드 방어력 19나 되는게 좀 특이하네 윙가드! 이겼죠? 남자는 검이지. 가자! 이번에 롱보 써야 될 것 같다. 검인건 아발이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아이템인데 이걸 이렇게 업그레이셔야 되네. 집에 있는 게 최고야. 다크솔드 하긴 롱소드가 제일 좋았는데 롱소드, 레이피어, 메이스. 대사 또 치는 이 새끼 이거. 두 번은 봐줘. 그래. 업글 하고 왔다. 너 뭐 때렸지? 이거 나 썬더 쳐 그냥. 망했다. 졌다. 졌잖아? 야! 야 뭐 한 거야? 졌잖아 그냥. 야! 썬더를 왜 쳤어? 아 뭐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났어 얘가. 그냥 때릴 줄 알았지 나는. 방어하거나. 몰랐지. 한 대, 한 대 시계 받고 갈라 그랬지. 최대 HP가 1을 올랐다. 이상한 대 좀 가지마. 아 야 진짜 안 해줄 거야? 나 이거 진행이 왔나본데? 이번에 안 해주면은? 어 이거 나 꽤 많이 지났는데. 어 진행을 해야되나봐. 어 나 괜히 롱봄 해버렸네? 이상하네. 나 뭐 전부 다 업글 하고 싶은데. 한번 마비의 파라에서 죽인 다음에 가보자. 브로소드랑 관계 없죠? 브로소드로 되는 거랑 약간 다르죠 쟤는?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흡수하는 게 문젠데. 데미지가 부족한 건데. 그냥 업글을 좀 더 하면은 그냥 이겨요. 업글 좀 더 하면 이기는데. 다른 놈부터 잡으라는 그건가? 그럴 수 없어. 나 대장부터 죽일 거야. 어디서 대장이 먼저 죽는 거야 총 때문에고. 나 뭔가 잘못 온 거 같은데? 야 이 새끼 이거. 제업이구만. 어쭈! 샥! 살려둘 수 없다. 딱 되라. 업글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된 것 같고. 흠. 아 롱소드도 이제 업글 했으니까. 그냥 롱소 쓰는 게 낫겠는데. 아 롱소드 세네. 롱보 롱보. 롱 들어간 것들이. 파티를 불태우고 있어. 야. 아 일로 오라고. 왜 거기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는. 자 아직 소드 한번 맛봐야겠다. 한번 더. 방어로 바꾸고. 어 아니네. 참격이라 이 말이지. 보호. 가드. 가드. 윙가드 좋다. 칼 두반이면 38이잖아. 칼. 롱소드가. 어 어. 업글을 해줄만 하네. 음. 구리네. 한번 힐을 다 바꾸 들어가야겠어. 일단은 얘는 베고. 한번 더 베고. 전 개낭비 했지. 힐해 그냥. 아이씨. 그냥 힐해. 아 알겠어요.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정하세요. 재료내야 개 찾는 거 들었습니다. 그냥 기본 능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능력. 아니 저런. 귀찮은. 잡아 그냥. 들어와. 다른 스턴 기술 없나? 좋아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저거. 힐이나 해. 가드. 지금 11턴. 6턴. 보호 3번. 어 이거 이겼어. 질 수가 없다. 팔다. 힐. 힐. 힐 해. 아마 위험했다. 한번 더. 야 이거 이것도 위험한데? 아씨 성가시네 쇼트가 올라간다 아 이게 순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드레인이네 아 순서가 있네 근데 저 순서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잠깐만 야 그 순서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맞디를 해야겠는데 어 이제 순서가 있네 나는 무조건 이제 맞춰서 때리는 줄 알았는데 용수도 갈겨 위험한데 진짜 힘든데 얘는 중간에 좀 때리면서 넣어봐야겠다 한번 때려 때리고 이래 진지하게 해야겠어 푹 가겠어 이걸 막고 야 이렇게 차에 나섰나? 아 또 막아 아 이러면은 버리는 건데 턴 아 맞다 아 맞다 스턴이 오지 착각했네 내가 아 일단 때려 어 조금씩 깎아낼 수 있긴 하네 그걸 그렇게 말해야 되나 이거 일단 흡수마다 흡수 한 방에 안 죽으니까 먹어야지 막아야지 뭐 저 스턴이 많이 불편하긴 하다 이 템포가 아니라 다른 템포를 잡아야 되네 너부터 죽인다 반드시 7턴 용보 저 녀석이 흡수를 할 때는 내가 그걸 해야 되네 뭐지 뭐 뭐더라고 이름이 아 이거 턴 애매하게 잡혔네 11턴인데 힐을 무조건 해야 되네 그리고 이제 쇼크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때 잡는 게 낫네 6이야 롱보 긁어 아 애매하네 이거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하고 38이니까 야 불피어 어 10턴 딱이다 아 이러면은 끝이 없는데 야 때릴 기회가 안 나오잖아 그냥 아예 세우니까 아 너무 뇌를 안 쓰면서 하고 있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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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그냥 안 나와 씹 썬더 갈겨 그냥 아 이거 미쓰릴이면 이겼다 리얼 어 미쓰릴이면 이겼다 진짜 미쓰릴은 베놈2까지 막고 때리고 두턴 남으니까 어 딜 계산으로 계속 싸움을 이겼네 미쓰릴 업그라며는 저 녀석을 먼저 죽이겠다 미쓰릴을 가져와서라도 목숨 걸고 간다 내놔 미쓰릴 미쓰릴 어디 있었지 여기였나 나도 이거였나 미쓰릴 풀강이야 파라이소 가만 안 둔다 아 뭐야 어디가 여기 맞구나 그로치 할게 그냥 그로치 그로치 베놈이 베놈이 1,2,3이 저렇게 돼 있었구나 아는 그치 용소들을 막으면서 때리고 그 상대 때리는 행동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힐하고 약간 그런 거 생각했는데 음 쉽지 않구만 미쓰릴은 너무 좋다 야 이 새끼 방어하냐 이 새끼 방어하냐 야 왜 막아 그렇지 우리도 방어질이야 죽을라고 미쓰릴 쏟아 앞에서 살아 죽는 거야 맞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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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아래로 가서 이제 파밍해야겠다 쟤는 모드기잖아 이거 누구 만만한 애 없었냐 아 너 아아 뭐하냐 아아 그냥 미쓰릴 쏟아박아 죽어 그냥 대장 먼저 해치운다 반드시 야 어디가 내 생각엔 미쓰릴 업그라며는 독도 필요없다 막을 필요도 없다 딱 돼 그 뭐야 이건 걔도 업글 되나 아 걔도 그 리젠 되나 좋아 그럼 여기가 왔다 갔을 때는 업글 해줬는데 얼마면 돼 얼마면 돼 25 아으 아으 어딨어 야 어디갔어 어 미쓰릴 쏘드 미쓰릴 쏘드 미쓰릴 쏘드 미쓰릴 쏘드 미쓰릴 쏘드 아 두 번 때릴 수 있어 개사기야 가자 야 스톤을 갈겨 감히 나 내려갔다 올라오면 다시 다 젠데 있으려나 저건 좀 심한 듯 그렇지 B3를 최종 업그라면은 활보다 효율 좋을 것 같은데 두 번 때리는 것보다 방어력도 있고 심지어 맞들일 요정이네 야 이제 죽어야 되는데나 죽여줘 업그를 하고 죽여야 되는구나 농보해 야 이거 왜 기약하냐 얘는 쉐이드는 쟨 돼 있네 그렇지 그렇지 아 애매하네 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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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미 미스릴이요 그렇지 고정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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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키도 터지네 이거 아이 언제 뭐 아 이거 야 미스를 어 한방 미스를 쓴다 근데 이거 롱소드 안한다 어 야 좋은데 잘 뱉는데 아주 아 짜식 저거 2강 전인데 이미 롱소드보다 빠른데다가 데미지도 비슷하고 데미지도 높네 방울력이 약간 낮네 더 얇은 검인가보다 쇼소드 미스릴로 되어있는 쇼소드 내놔라 포인트 내놔라 그렇지 결국 업글을 다 하게 되네 이거 마지막 마지막 55 야 마지막 돼 딱 돼 맞으면서 간다 그냥 집에 가야되니깐 몇 포인트까지만 모으면은 딱 집에서 예쁘게 맞을라나 얘까지 이걸로 잡고 그냥 아 이것만 쓰면은 그냥 다 사라지는 부분이야 그렇지 데미지 30에 방어 18 어썸하네 아주 야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몇이야 26 조금 많다 조금 많다 조금 많아 32 20 20 20 20 20 남았어 야 빨리 나와 나와 어디서 어디서 숨어 방어만 하냐 방어만 하냐 쫄았구만 아이씨 아 독하네 이거 야 그렇지 어 5점 몇 남았어 15 14 14 14 딱 돼 딱 돼 죽어야되는데 죽어야되는데 다음 장사 가서 죽어야겠다 다음 하피한테 하피 죽여줘 하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많이 잡아서 업글 해준다거나 그런거 있냐 업글 해줘 업글 해줘 근데 힘의 팔찌는 업글이 안되네 업글 해줘 오오 말해주네 그냥 힘의 팔찌 할래 그럼 롱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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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당 죽이고 한다 얻으면 어떻게 돼 오 효과 2 괜찮은데 미스리 소드의 힘으로 이긴다 미스리 소드의 힘으로 이긴다 미스리 소드의 힘으로 이긴다 딱 돼 딱 돼 딱 돼 죽었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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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거 보니까 위도 있나본데 좋은데 네 없쩌 콜Luc 있나본데 ỏ 가스읍 사과 앗 혼점 아니죠 아 یہ 누구 쏠 걸 그랬네 그냥 그렇지 가자아 파라에서 딱 기다려라 바로 찢는다 아 이 새끼 좀 치사하게 나오네 이 새끼들 좀 치사하게 나오시네요 아 안되지 비빌걸 비빌걸 비벼야지 다음 쟤 뭐 영원히 묶여있냐 아 잠깐만 빨리 와봐 안돼 안돼 아 안돼 아 이 새끼 징어네 야 방어를 해 롱소드 미스릴 소드 미스릴 소드 미스릴 소드 방어무시 죽여라 그렇지 방어무시야 야 야 뭐 힐좀 더 찍을까 이렇게 된거 힐 야 덤벼 죽었어 너는 편집각 아 이거 현황으로 한번에 올라갑니다 편집같은거 없어요 이거 생방입니다 아 이거 좀 혐인데 이따 막어 미스릴 미스릴 암호가 20이구나 미스릴 암호가 20이구나 이거 살짝 일단 4포인트 아꼈고 미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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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 그냥 그렇지 그렇지 좋은 데미지야 만족했어 다음에 회복하기 전에 죽인다 끝났죠 잘가라 파라이소 잘가라 파라이소 결국 템빨이었구만 이곳이 미스릴이다 어쭈 대장부터 따고 시작한다 18포인트 뭐야 내가 다한거 같군 캣녀석은 4천왕중에서도 제일의 어? 미안 저버렸어 그래 니가 대장인데 당연하지 이젠 무리야 정말 시끄러워 아직 3명이나 남았다고 원래 대장부터 따고 가는거지 진작에 미스릴 했으면 이겼는데 록스들 쳐서 그런거 아닙니까 님이 이렇게 늦게 업글된다고 얘기했어야지 다음 아 아 이거 얘도 가능하네 아 얘도 맞춰서 데려갈 수가 있구나 저렇게 아 원래 저렇게 하는거구나 무빙으로 하는게 아니라 가자 가자 뭐야 여기는 아 극혐인데 이런 데다 나 이런 데 싫어 어 너 왜 뭐해 저 빠른거 뭐냐 머리로 맵핑을 해놔야겠어 플라티나 어메 안달지 아 아 쟤 뭐야 아 씨바 진짜 가지가지 하네 게임 이거 어 그냥 이거 때려야되잖아 아 그냥 이거 때려야되잖아 아 내가 롱소드를 안하긴 했는데 롱소드 쓰지 말까 지금도 충분히 지금 화난만 나는데 여기서 롱소드 가면 너무 셀거 같은데 그리고 업그레일 아이템도 없어 이제 너무 많이 해버렸어 썬더 업그레이볼까 30경험치 나죠? 와 경험치 슬라임이네 뭐야 뭐야 어 비웃어 이따 보자 죽여버린다 내가 이러면 죽네 방어를 유도해야될거 같은데 아 그냥 때려 어 방어를 유도해야될거 같은데 뭐야 뭐야 왜 방어만 해 어디서 이게 미스리드다 이말이야 지금이 딱 강한데 예쁘게 다른거 오벨일거 같애 아 저런걸로는 안통하지 힐 힐할게 주네 딱 뭐야 뭐야 야 야 속아 저런 놈이 다 있냐 어 뭐야 체력 안올려져 햄버거 하도 처먹어서 와 미쳤네 버거맨 제일 강한 사천왕을 이겼으니 내 적수는 없다 아마도 분명 뭔가 있을거 같은데 웹이 이렇게 넓은데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어 어딘가에 뭔가 있어 지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다리 지났어 큰일 났어 소가찌롱하는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창밖에 없으면은 그냥 이거 때리면 되잖아 어쭈 약하네 얘 소가찌롱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어 락 팔로 잡아야 되네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어이 더럽게 귀찮게 하네 진짜 올릴것도 없다고요 방어는 무슨 방어 야 미술 너무 좋은거 아니야? 이미 미술이 사귄데? 아 야 잠깐만 분명 길이 있을텐데? 이런데다가 안 숨겨놨을리가 없어 내 감각이 말하고 있어 저기 뭐 있잖아 지금 항아리 같은거 이게 보스바인가? 아 그럼 저기가 네 저긴 저긴가 보다 여깄네 아 지금 장난 아니야? 아 체력이 맥스라서 지금 안되나봐 됐어 그럼 가자 그냥 뭐 없냐? 뭐 없냐? 뭐 없냐? 뭐 없냐? 뭐 없냐? 뭐 없냐? 뭐 있을거 같은데? 방어묻이 이거 극혐이네 바로 달리네 쟤 아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저게 다야? 아 개뜩이 오기네 아주 아 아우 씨 덤벼 아 공포의 맛을 보여주죠 우히히히히히 자식 미스리라 이 말 상대가 아무것도 안보여 한 번 더 야 썬더 미스릴 들어와 뭐야 어쭈 방어묻인가 본데 아 썬더 힐스 사나이는 힐부터 박는다 썬더 어쭈 어쭈 체력 좀 된다? 짜식 이거 여보 이제 한복 안오른다고 그만 죽어 어으 제법인데 난 마음만 쓰는줄 알았지 햄버거 과다 복용으로 체력이 안 올라가 살만 찌겠어 체력 제한이 걸려있네 이렇게 아 귀찮네 이거 자 여기서 이렇게 너무 끈 것 같은데 저기 내부에 있던 애들 먼저 하는 건가 사천왕들 속에 나왔을 때 그 입구에서부터 제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순서가? 길은 아니까 뭐 상관없는데 어 얘네가 나오는 거는 조금 아 이 새끼 이거 이거 롱소드로 이길라 그래 양심이 있어야지 딱 돼 알았어 이제 가드 띄어 가드 띄었지 썬더 걸고 어 야 뭐야 어허 한 번 더 힐 미스릴 소드 어쭈 이 새끼 이거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가드 나올 때까지 계속 때린다 가드 나왔죠 썬더 미스릴 소드 법 디를 꽂네 힐 다행이야 미스릴 소드 아 예 이거 저 마법 쓰면서 방어력이 엄청 넘나봐 반칙이야 큰일 났다 안클남 안클남 너도 당했냐 무리라구요 정말 삐지 말라고 나도 한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새로운 4천왕이다 두 명 아 죽은 주제에 무슨 수면의 슬림버 숙면하는 분이구요 혼란의 퓨즈 사천성 잘하시나요 전투불룸 걸은 놈은 없나요 소소한 재미 좋구요 가자 다음 보스 누구야 내 생각에 제일 센 놈들은 처리한 것 같다 어 쭈 어쭈 힐 야 저거 소가취롱이 아니라 그냥 도중에 바꾸는 거잖아 저러면 속이는 게 아니잖아 아까 소가취롱이라서 다른 거 띄워놓은 거였으면 저걸로 죽었어야 됐는데 반칙이야 햄버거 먹을 거야 나 쟤 깨고 왔는데 뭐 업그를 해줄래요? 목수도 하기 싫어 히메팔찌 할 거야 나 미스릴리 좋다고 히메팔찌 SS 저거 이제 맥스인가 보다 히메팔찌 사천왕까진 이걸로 다 잡자 대마왕을 저걸로 잡으면 되지 뭐 대마왕 때 죽을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잠시만 들어와 어우 치사하네 이 새끼들 이거 지난 보라색은 막힌 거죠 더 가야되네 그럼 미스릴소드 예스 어쩌 기존이랑은 급이 다르다 이 말이야 방어력 6이니까 뭐 6 정도는 받아주겠어 그냥 질러 미스릴만 아 미친 새끼네 그렇지 어쭈 아 길이 뭐가 이러냐 미스릴 힘의 팔찌 쓰면 힘이 올라간다던가 그런거 없나 아아 졸라 열받게 하네 쟤 야 뭐야 야 뭐야 안 죽었어? 죽은 줄 아 체력 없어서 못가는거 아니냐 일로 가는건가보다 내가 쓴다 그냥 이 새끼 놀리네 기분이 어때? 농소드 미스릴소드 윙가드 오랜만에 윙가드다 미스릴소드 자식 말이야 뭐해 이거 웹홈브레스 효과 3업? 올 너무 느리다 근데 롱소드 아 롱소드 얘기 좀 그만해요 알아서 할테니까 나중에 아이차 롱소드 얘기 몇번을 해 아 아 아 아 이거 행동이 주는구나 공룡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가자 뭐야 이거 아아 뭐하는거야 아이차 미스릴소드 나 롱소드 안올려 그냥 아이차 아아 롱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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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내 딱 저거 맞춰서 있네 에펌브레스나 써보자 방어무시라 이 말이지 어이 활 25야 아 이럴래 롱소드 한 번 더 사나이의 힐은 끝나지 않는다 아이차 그만해 아이차 계속 계속 방무하네 저 새끼 저거 가드 얼마나 올리나 보자 그렇지 힐하고 좋아 어우 친절하게 지 가는 길은 해놨네 내년 준비는 됐나 덤벼 아 아 비열하게 짝이 없는 녀석 바로 강화하고 간다 헉 엄청 빠르네 와 이거 큰일 났는데 방어로 50이야 힐 음 힐이야 에펌브레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말이지 가드 올릴 것 같은 딱 봐도 윙가드로 막 아 윙가드로 못 막네 쏘고 가드 이 자식 방어무시다 이 말이지 힐 어 야 딜 좀 봐라 물어 뜯기 미스레일소드 다 돌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말이야 웨펌브레스 롱보 야 딜 좀 봐 미스레일소드 어디선 마 어 저승이라 이 말이야 약해 빠져가지고 역시 앞에 있던 애들이 약한 놈들이었구만 너 하나 남았다 이 말이야 생긴건 제일 쎄 보이는데 말이야 레펌브레스 재밌는데 내 취향이야 난 역시 무기를 강화하는게 좋아 레펌브레스 업글좀 해야겠다 징어네 힐 참격 자식 어쭈 브레스 브레스 효율 안좋긴하다 썬더가 좋긴하다 확실하게 어 징어네 이거 야 롱보 28 데미지야 대박 롱보는 계속 써야될거 같다 롱보보다 빠르고 강한 무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안 나올거 같거든요 롱소드도 용도가 있는거 보니까 안 음 HP 업 나 저거 있었는데 안 먹고 갔어? 굳이 침묵이라 이 말이지 침묵이라 북음 없는거야? 어썸하네 똑똑해 이 방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다 아 소리내면 안되나봐 달리는건 소리 안나네 꺼져봐 아이 귀찮게 하네 얘 어쭈 힐 그렇지 나오라 이 말이야 항아리만인가? 조용하다 전투도 그건 아니겠지 어어 죽은거 쟤는 안돼 전투까지 맞나보네 개새끼 아어어 아어어어어 힐 올려야지 또 안올린거 있나? 롱보 안올렸나? 당연히 올린줄 뛰면 안되고 소리내면 안된다? 뛸겁니다 뛸겁니다 가자 가자 치사하게 저걸 또 문으로 한번 꺾게 만들었네 보내줘 뭐야 두군데네 열리지 열리지 않는다 가끔은 다른 창을 열어라 툭 툭 이거 전에 한번 당했거든요 나 전에 뭔소리인지 몰랐어 창이 뭔소리인지 몰랐거든요 이런게 됩니다 여러분 아아아아 버려 용서도 버려 안써 아아아아 아 뭐했어 아 병신아 아 씨바 존나 열받네 존나 열받네 진짜 야 그건 보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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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새끼 족 한대라도 칠코 하겠다 이말이지 니데도 맨까지 죽여야 되네 힐 힐 오 온화 맞네요 지치치치한것도 없는데 롱소드 미스리엘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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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진 녀석이야 자 나 지금 새로운거 나오면 이제 한번에 업그라르기 개풀 몇품부레스 해야지 와우 내 취향인데 완전 미스리엘소드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가죠 빨리 내 적수는 없다 이제 무적이다 무적이다 아 문맥이었지 담벼 담벼 야 세보인다 야 방어력 높은 높은거 같은데 말은 필요없다 그렇지 사나이구만 말은 필요없지 아 봉인 뭐야 아 씨 잠깐만 아 야 웃기지마 야 신화야? 야 이 스킬 똑똑하네 야 이거 봉인 안풀리는데? 아 이거 스킬 빼고 오면 안되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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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아 식겁했다 저런것도 있구나 야 이거 위험한데? 뭐야 훌륭하다 마왕의 방은 이 앞이다 기다리고 있겠다 여신이여 킬 가 가 러 자아 벌써 2시간이야 런 미스릴소드 웹홈브레스 너무 맘에 드는데? 웹홈브레스 해야겠다 완전 내 취향이야 어디라고? 아 입구라 그랬지? 너 얼마나 많냐 웹홈브레스 육시 뭐 좀 많이 먹긴 한다 마왕이 많이 주겠지 뭐 체력이 없네 아 야 그냥 싸워 덤벼 마왕 아 마왕 방이 따로 있구나 여기 뭐 있다 저기 아이템 힐부터 미스릴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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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은 쟨 되냐? 잠깐만 파란거 가면 초록색이지? 일단 일단 가고 생각해 몰라 이건 돼야 안되네? 그리고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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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초록색인가? 오우 예스 이 집이구 얜 쟨 되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나? 아 아 아 이렇게구나 초록색 돌면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붉은색을 가면은 아 개 귀찮네 진짜 이씨 롱보 두발 힐은 왜 안 줄고 어 저게 되냐 생각해보니까 그 새끼 징한 놈이네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그렇지 욱한 놈 저거 붉은색 가면은 초록색이야? 잠깐만 지번에 붉은색으로 돌아왔네 그리고 파랑색 가고 아 아 사정돈은 받아줘 까짓거 아 개색 어어 브레스 브레스 30이라 이말이야 데미지 그렇지 괜찮은한데? 쓰다보니까 내가 뭐냐 이거 스피드 슈즈 대기일 감소 가져간다 무슨 말이야? 대기일을 잠깐만요 그냥 대기시간 감소시켜준다는거야 이거 별 달려있네요 아 이거 업글댄다 개사기 아니야 그럼? 이거 사야 그럼? 오 야 미쳤네? 야 너무너무 간거 아니냐 저거는? 이건 좀 오버한거 같은데요? 어? 야 미스를 소드 3이야? 7이야 7 아 3이래 뭔 개소리야 와 이거 너무 오바잖아 야 4로 세번 야 이거 너무 개사기인데 좀 심한데 이건 뭐 어디 가는거야 나? 아 여기구나 런! 뭐냐? 여기지? 여긴 뭐야 아 씨발 가면 안될거 같다 다 HP요? 싸워 자라또다 내가 2층의 관리자 마왕이다 여러 장애물을 넘어 여기까지 오다니 이 아저씨는 기쁘다 주민들을 위해 여기까지 온 그 기기도 마음에 든다 허나 이 단련된 육체를 보고도 굳이 흔들리지 않을까 야 아주 반다크홈 아니야 아저씨는 변태가 아니야 이 옷은 내 정장이다 니가 거미나 화를 쓰듯 나의 몸은 그야말로 흉기 어설픈 감옷 어설픈 감옷 따위로는 이 육체의 힘을 살릴수가 없다 그러고 보니까 사천왕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거 죽인 순선대로 바뀌는건가? 어 어 싸이를 그럼 마비가 제일 센게 맞네 나이보다 얘 세다는거네 긴장 좀 해야겠는데 싸우기 위해 태어난 마블 그 정점에 선 힘을 오오 일단은 재수없게 웹홈블에서 한번 걸고 갑니다 야 타격 40이라고? 미쳤니? 야 방어를 해도 저 정도네 이것도 막어 아 맞다 민가 오지 아 이거 좀 크다 야 방어력도 되게 높네 야 얘 센 놈이구나 방황인데 하긴 쎄야지 윙가드 웹홈 브레스를 틈틈이 걸어주려고 그랬는데 짬이 안나네요 질거 같진 않은걸 솔직히 말해서 브레스 윙가드 브레스 윙가드 진정한 파워가 뭔지 보여주고 말고 43이야 강해 아주 애매한데? 롱보 야 나 윙가드 5네 생각해보니까 엄청 좋네 저 새끼 너무 비열하게 나오는거 아니냐? 너 활 먹고 죽어 그러면 활 대면 17이야 그 롱보호가 아니라고 이거 아 웹홈 브레스 더 하고 싶은데 아 이거 난 기회를 안 주는구만 그냥 죽여야겠구만 노잼 싸움 됐잖아 어 웹홈 브레스 46 활 35 아 저거 좀 45 아 이거 딱이네 윙가드 웹홈 브레스 힐 야 웹홈 브레스 너무 내 취향이야 개꿀잼이야 아 또 쓰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힐 다크니스 아 웹홈 브레스 완전 내 취향이야 50이야 데미지 어썸 나 이제 죽자야 가라 더 이상의 다크니스 보고 싶지 않다 웹홈 브레스 웹홈 브레스 웹홈 브레스 빰빰빰빰 빠바바바밤 50 후후 아저씨의 패배다 그리고 슬슬 나오지 않겠나 존장 팀장이 누군데 헬렌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 사계층의 관리자죠 간호사 아니야 간호사 수련 게을리한거 아니야 야 너무 허접했어 너무 시시했다고 수고했어요 우리는 우리들 층계관리자는 이 미궁의 주인의 지시를 받았다 너를 시험하여 통과시키지 말지 알아서 판단하라고 작은 연극을 한거야 악의 두목인지 그 했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란다 이전에 한타까리 했지만 넌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쟤 가는게 의견이 없어 천장 따라가렴 음 야 나 강화해줘 예쁜 불에서 강화하고 싶은데 맘에 드는데 강화하면 막 두개 올라간다던가 너무 오반가 야 13만 더 올리면 돼 야 13 올리고 올게요 잠깐만 아줌마 기다려봐 자 아줌마 갑자기 덤빌지도 모르잖아 세상일 모르는거거든요 여러분 야 10일이면 올라가 이제 농소드급이야 야 너무 좋은데 이거 와 반피야 어차피 가서 회복시켜줄거잖아 어쭈 힐 아 이거 스피드 슈즈 스피드 슈즈가 너무 좋아 어 오바야 저거는 오베리야 한놈만 더 오세요 한놈 한놈만 더 오세요 한분만 봤습니다 아이 가면은 또 오른데 귀찮을거 같은데 와 잘 왔구만 에이 귀찮게 군단 두 번 칠 수 있죠 십살라서 그래 이거구만 개꿀잼 음 며픔 브레스 방어 2 아 방어도 있었어? 아 방어가 아 매직 로브구나 와아 기대된다 저 업그랄거 캬 에이 전 이런거 완전 좋아합니다 버프 걸어서 올라가는거 그래서 항상 버프 걸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버프만 백날 쓰다가 아 잃지도 못한거 왜 넣은거야 광장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도 곧 가겠습니다 업그리요 어 하핳 억불타임 끝났어? 이거 안되겠는데 이따 해주겠지 뭐 나중에 내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을거 아냐 오래 기다렸습니다 2계층으로 가는 길을 열까합니다 하 그거구나 사다리 같은거 으라차차차차 어 계단이 있네 너무 좁은거 아냐 천장에 머리 닦겠는데 저기 땅맞게 닦냐 어 엘프 어 뭐야 요종이다 요종이죠 엘프죠 엘프 요종? 요종이지 요종 어 저 머릿속엔 요종이지 그거 아냐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요종들 실패하니 실패 잭 성의 문이 열리고 있는거 같다 신비한 성인가 얘는 뭐죠? 마족인가요? 피부가 하얀데? 미궁이 열릴때 미궁이 열릴때 그에게 다시 심판을 내린다 용사 알렉스의 맹세 알렉스는 죽었지마 그자는 아직 살아있어 인간의 배 이상의 수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갈거지? 용사직 용사야? 아 사람균가 보구나 나는 잘려있는 부분이 뭔가 귓구멍이 일자잖아요 엘프균줄 알았지 인간이군요 약간 그거 담지 않았네 쿠루쿠루에 나오는 악의 왕자 아 나 이제 강화? 오 강화 내 품브레스지 너무 사기야 오! SS맨 구야 구 구 대박 갑니다 가면 돼 그냥? 줄거 없어? 아이템같은거? 아이템같은게 없겠구나 아 잠깐만 나 혹시 못먹은거 있나 보고오자 어? 하나 못먹었네? 아니군요 어 잘 먹었구만 아주 야 나 뺄거 없어 이제 새로운 아이템 나오면은 윙가드 빼버릴까? 아냐 윙가드 있어야 돼 롱보 뺄까? 롱보 너무 사기야 인간적으로 사는 반칙이야 조종하기 좋을거 같긴 한데 다 먹었네 그러면은 나? 가면 되네 아 뭐야 집에 가버렸어 오랜만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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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보스 각이냐? 근데 마왕이 착한 놈인거 보니까 약간 느낌이 쎄한데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날거 같은데 넌 대체 왜 나가겠다는 거야 저기서 그냥 살지 햄버거 맨날 먹을 수 있는데 마왕과 촌장은 그럴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당신들 쪽이 이성의 주인의 뜻에 충실한거겠죠 내가 주인인거 아냐? 이성의 주인? 어 내가 나갈라 그러는데 내 뜻에 충실하다고 그러잖아 오빠는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알고보니 내가 대장이었던거임 하늘이 보이는 층계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 사람은 강해 너 왜 신났냐? 다른 사람들 불러볼까 레베폰 브레스 앞에서는 적수는 없다 엑스하피 브레스 끼고 간다 아아 세 데미지 34야? 민가드도 겨우 막네? 와 이거 이거 보고 써야되잖아 이거 좀 심했잖아 이거는 이거는 사지만 내가 먼저 쏜다 야아 강하다 십조 십조 십십 머미 두배야 근데 뭐 찔게 있어야지 두배고 나발이고 다 올려버렸는데 이미 이거는 그 대장장인만 해주나봐 아 졸라 치사하죠? 오우 옙 어우 야 군중 오바지 아 이렇게 팔로 때리네? 와 무시무시한 놈이네 이거 야 강하다 엄청 세다 얘네 이거 나 안올리고 왔으면 그냥 상대도 안 됐겠는데 애초에 롱소드 써드 한 대 맞고 때리는 거 아니야? 팔에서 하면은 브레스? 어우 옙 어우 야 치 방어력 좀 봐 썬더 미스릴 소드 건방진 녀석 자 길이 어디니? 이게 왜 길인거지 지금? 어 길 복잡할거 같은데 이거 에픈 브레스 윙가드 롱보 와 너무 세다 야 미스리 소드 미스리 소드 팔죠 팔 얘네가 상위티언의 내추럴본 그리고 윙드 앞이었나? 길이 두 군데죠 저 녀석 개 아닙니까? 혼란의 퓨즈 배너사우루스 배너사우루스구나 야 이거 뭐야 야 데미지 왜 저래 아 씨X 오 야 아니야 이거 한번 막으면 될 거 같아 생각에는 어 어 어 제대로 가진 않을 거 같고 막고 어 약간 텀이 있겠지 어 다행이네 씨X 개새끼 야 너무 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키를 받고 가자 야 와 세네 엄청 세네 매훈블에서 아니었으면은 딜도 잘 안 들어갔겠어 와 엄청 세네 아 이거 다 가드를 하면 안 되는데 됐어 활 쏴 야 13 밖에 안 줘 저렇게 센데? 여기 먼저 가자 맵이 엄청 긴 거 같다 뭐냐 HP 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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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왜 이렇게 길어 어디가 가까운데 먼저 가자 어 내 생각엔 그냥 길 거 같애 아 너무 긴데 이건 휴먼 아 얘 원숭이야? 어 당검 있어 아 이런 거 싫은데 얘 웹폰브레스를 쓰네 아이 아이 방어를 쓰네 호우 어쭈 자식 이거 왜 방어해 뭐야 미스릴 아아 야 잘든단검 저거 내가 가져가려던 거 아니야 안되지 방어해도 안되지 빠르다제 얜 성가진데 농복 꼭꼬 시작하자 농복 안 바뀌고 어 어우 여기 징어다 좀 힐 미스릴 쏘도하면 안맞는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아 아 그래 데미지야 어어 어어 어어? 선웨폰브레스 어어 야아 예 한타까리 하는데 어쭈 어쭈? 이거 좀 성가진데 그냥 마띠를 넣어서 죽일까? 아... 외본브레스 효과 30이 회복된다는 거죠? 이제 그 자야 칼질 좀 하자 야 미쳤네 쟤 아 이거 저... 아 뭐 했냐 왜 그랬어 아씨 애매한 거 봐라 너무 빠르니까 애매해졌어 그냥 마띠를 넣어버릴까? 그래 46이다 이말이야 어? 아씨 저 새끼 좀 심한데 독한 놈인데 저거? 미스릴 그렇지 한 번 더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내가 죽겠다 야 그렇지 바드 아 독한 놈이네 이거 미스릴 미스릴 그렇지 빅보건 행동제 7이면 쓸 수 있네? 이걸 왜 써? 아 방패랑 같이 쓰라고? 무기랑 아 싫어 아 가져는 가자 아씨 안 가져가 그냥 안 써 아 귀찮네 저거 교체해줘야 돼 1,2 내 생각에 이거면 엔딩까지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마법 같은 거 하나 나오겠지 적들 세져도 방어력이 좀 꿀리긴 한다 어 저기 이제 깡스테이 높아져버리면은 HP 최대 1 상승 맥스인가 봐 이제 아 이제 안 죽어도 되겠다 햄버거 필요 없네 얼마나 죽었으면 나는 햄버거를 그렇게 먹은 거냐 그럼 어 내려가는 길이네 여기가 맞는 것 같죠? 뭐 없냐? 너무 맵이 어 비어있는데? 뭐 없어? 내려가 봐 일단 여기가 길인 것 같애 어 길인 것 같고 길이 비면은 막 이것저것 넣어놓던데 숭이야? 아 방무시 좀 역겹네요 아 좀 역겹네요 아 조금 역겹네요 아 내가 잘못했어 야 본자를 몰라봤다 야 어 야 큰일 나겠다 힐 하자 그냥 데미지 애매하게 안 나왔다가 작살나니까 세 번이면 충분 충분하죠? 아 얘 힐는 안 들 것 같은데 다행히 윙가드가 되는 게 위안이네 보호 윙가드 윙가드 보호 강해 빨라 내가 미쓰리를 쓰고 싶어도 솔직히 방어력으로 어 뭐야 뭐야? 도서관이야? 문명인데 도서관 있으면 뭐하냐 여기 카페 짓는데 여긴 없는데 카페 또 어 역시 어 이거 안 당하지 이런 거 야 뭐야 킹무브 대기를 감소시킨다는 거야? 대기 시간 감소한다는 거 아니야 이 스킬도 포함돼 거기에? 어 잠깐만 못 빼야 되지? 아 미쓰리를 뺄까 그냥? 하하 보호만 있으면 돼 솔직히 말해서 보호가 개사기야 저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한 번만 해도 이거 3인데 4번 하면 0이잖아 이거 무한대 아니야? 그냥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나 이거는 가져가고 싶은데 나 저렇게 이득 보는 거는 못 빼는데 심리적으로 야 그냥 이 몽보 버리자 이게 좋긴 한데 난 검이 좋아 오르집 아홉으로 간다 이렇게 그럼 웹폰벌에 쓰면 되죠? 어차피 어차피 미쓰릴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 주자 124나 있네 저는 원래 게임할 때 판타지 게임할 때 버프를 거는 성격인데 마침 잘 나왔어요 이것도 해야겠는데 야 금방 올라간다 의외로 23이면은 돼 썬더보다 3턴 많네 썬더도 업그라면은 줄겠지 뭐 데미지가 올라가던가 썬더 개통 기술이 없으면은 데미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힐 에이 그 정도 데미지로는 간지럽진 마 미스를 쏘대 아 졸라 빠르네 점심 많이 주는 거는 맘에 든다 아 어차피 죽을 거 왜 저렇게 버티는 거야 이 구성으로 많이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어떻게 저렇게 찍었냐 찍어도 어어 개 귀찮게 나오네 이거 오로지 미스릴이다 나중에 더 좋은 건 나오겠지 뭐 그때 가서 꿀을 빨고 여긴 어딨냐 여기 길인가 보다 윙가드 윙가드 아 활 없으니까 깔끔하게 못 죽이네 얘는 미스를 쏘드 윙가드 어 얘네가 황동이 훨씬 빨라졌다 전보다 아 그냥 때려 마틸러 어차피 10이야 어어 뭔가 좀 쎄다 그렇지 잘 가시고 아래가 길이 있으니까 없겠구나 여기는 미스릴 아 오바조 아 야 잠깐만 스윙만 쓰면은 영원히 못 때리네 야 마틸 꽂아 그냥 사나이의 승부 마틸이다 윈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건 뭐냐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는데 뭔가 있을 텐데 이 넓은 맵을 아무것도 안 넣었을 리가 없는데 분명 뭔가 있을 것이야 없어 HP 어 HP 계속 되네 진행할 때마다 되나 보다 랜덤인가 보다 어 난 HP가 최대까지 올라가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닌가 보다 어 뭐야 돼지는 아 덱 있을걸 됐어 아 너무 애매한데 이러면 일단 회복하자 힐 어 야 큰일났다 맞출게 없다 아 윙가다 하자 아이씨 아까워 턴 아까워 아 내 턴 저도 세번 갈기면 이기지 않을까 35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55달지 아 죽네 그럼 기대해야겠네 아 이거 퓨즈는 업글 안될 것 같고 저건 업글 될 리가 없어 너무 사기잖아 그렇지 어어 아살아살아살았다 야 큰일날뻔 했네 어어 흐흐흐흐 요자식 이거 어차피 방어만 할 주제에 한번 찌르고 방어하는게 이 녀석이 운명이야 딱 암살자답게 컨셉 잘 맞았다 예 어 잘 만들었어 게임 스파크 75 데미지에 방어 무시 이건 일단 넣어두자 아 나 뺄거 없어요 다 너무 아름다운 애들이야 일단은 일단은 킹무브 빼놔 먹어두자 먹어놓은 두자 이거는 데미지가 워낙 좋으니까 몇 턴이라고? 24 턴이야? 24 턴에 24 턴밖에 안되는데 79라고? 엄청 좋은거 같은데 이거 근데 맞고 갈기면은 엔간하면 죽겠는데 여기 여기 길 온거야? 아 뭐지 끝난거야 길? 잠깐만 잠깐만 저렇게 끝난다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이 아저씨 진짜 아 실수 아 실수 아니 아니 어차피 할게 없었구나 마디를 넣자야 어쭈 썬더를 쓸라 그래? 진짜 없어? 진짜 길이 없네 마법 하나 먹으러 온게 다네 길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서 마법 하나 먹 있는데 이게 다야 진짜 아 내려가는거구나 깜짝 놀랐네 다른 데 찾으러 가야되는지 알았네 어어 야 야 왔다 야 왔다 야 야 야 야 착각했어 착각했어 20 턴인줄 알았어 내가 막았는데 이제 안 찬다고 나 이제 보내줘 아 업그라라고? 아 아 그랬구나 그럼 깊은 뜻이 스피드하우스조 안 되지 어 안되는구나 개인적으로 매직 노브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체력에 한계가 있으면 방어력이 있는게 좋은거 아냐 무조건 매직 노브 플러스 1 어 야 방어력 이씨고 올라가 개사기야 나 일단 스파크 좀 쓰다가 쓰자 아냐 아냐 그냥 나 검으로 할래 스파크 써보고 싶긴 한데 데미지 같은걸로 어 내 취향이 아니다 좀 솔직히 아 이거 왜 가져갈라 그래 그런거를 찌꺼기는 내버려둬 어 6개가 있어 여기 아이템? 아 내가 헤비보우 안가져간다 그랬지? 그러면은 다 됐나보다 안가져간다 그런거는 들어가있나보네 저기에 무조건 주워야지 가나보네 근데 헤비보우 같고 먹고 싶지 않은데? 킹무브나 업그라자 내 생각 이거 개사기일거 같애 어 개사기일거 같애 냄새가 나 핵사기야 저거 애매한거 보니까 어 능력도 그렇고 대기시간 애매한거 보니까 어 개사기야 저거 아 더 그렇게 멀긴하나 이거 어디였냐? 여기였나? 아 씨바 뭐야 저건 때려 그냥 어디서 말이야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아 그냥 야 가져갈까? 아 아 안가져가이 이미 버린거는 영원히 손에 들어오지 않는 법 아 이거 마법진 타고 갔지 나 아 이거 좀 심한거 아닙니까? 좀 심했네 이 새끼 이거 좀 심했네 이 새끼 이거 방어력 어때 나 24요? 아 그냥 맞자 그러면은 높네 방어력 마틸러 아 애매하네 방어력이 꽤 높다 이 말이야 자 미스리소드 좀 많이 들긴한다 심하게 많이 들긴한다 뭐야 여기 뭔데? 뭐야? 쇼컷이구나 집이네? 뭐냐 이거? 어서오렴 오빠의 묘라고 생각했니? 양의 묘야 아 매에 헬렌은 글을 읽을 수가 없던가 글을 읽고 아디스 이 정도면 되구나 밥을 먹자 맛있는 머톤 햄버거를 만들었어 옛날에 이 집에 한 명이 장이 살고 있었단다 정령이라는 매우 드문 기술을 갖고 있었지 정령 물건에 영혼을 빌어놓는 기술이었어 한명의 마을서가 나타났는데 마을서는 말했어 최강의 군인을 만들어주게 그게 마무리야 물건이었나보네 그럼 다 마왕도 그렇고 마물로 나라를 공격하고 인간 영혼에 의해 마물군단 쓰러졌지 전쟁 끝났어 남자는 그 처음으로 알게 됐어 자신이 만들어 온 곳의 정체를 아 뭔지도 모르고 막 만들어서 풀었나봐요 전쟁터에 휘말려 죽은 작은 아이를 봤지 이거는 뭐 딱 강 나오죠? 제가 이제 제작자고 얘가 이제 죽은 애죠 그럴거 아니야 피해자를 마무리해 삽니다 나도 마무리다 이제 그리폰이 잠들어 있을거야 그럼 오빠는 니가 그럼 왕이었네 내가 왕인게 아니라 쟤만 죽으면 내가 왕 아니냐 가속마법이 있다 가속마법이 있다 책 다 읽고 가야되네 아래서부터 쭉 가야겠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영혼을 불어넣는 기술 정령술이라고 한다 이론 알고 실제로 해보는건 처음이다 슬라이미를 만들어보았다 아직 원화수주까지 먼거 같다 그렇다고 합니다 비교 너희가 너가 개길 군번이 아니야 이제 사라져 우유도 상대를 박으면서 개겨야지 여기 책 하나 있어도 침대에 있었던데 망을 만들기 전에 용사를 본 뜬걸 만들라고 했는데 실패했다 아 여기 밑에 있는 애가 갠가보다 그러면은 저 아래에 있는 애가 쟤가 뭐 용사 망을 만들기 전에 용사를 모델로 만든거래 너 그렇게 약해? 처음에 잡지 않았나 초반에 여기 뭐 책 있었냐? 없었구요 저 아직도 못먹냐? 아 쓰레기 가자 아 단검에다가 웹품브레스 쓰면 되게 셌을텐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흰팔찌가 별로 안좋은거 같애 저거 보면은 책 어디 있지 않았냐? 저거 못 읽을거 같은데 남의 집에 가보자 아저씨는 아저씨는 어 어디갔냐 오빠? 옆집 오빠? 애도 없어 촌장집 아 잠깐만 혹시 강화됩니까? 그런가요? 여기 없었지 여기 없었지 어어어어 장부가 빽빽히 있다 아 대본이네 원래 이름이 그 어둠의 다크 뭐 그런게 아닌가봐 망을 만들때 아 여기있는 애들의 설명을 해놨구나 어 얘네가 호문클로스네 메이드도 만들었다 어어 어디한테 안간거 같은데? 가보자 다시 음 도서관 있지 않았나? 미스릴 소드 윙가드 미스릴 소드 윙가드 미스릴 소드 윙가드 아 그래 아 사일러스방도 있었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금방 가니까? 어차피 필요하기도 하고 얘네 포인트가 이거 핑무브 때리면은 그전에 처음 맞겠지? 어 이럴줄 알았어 이거 가속하니까 이것도 가속되죠 이러면은 엄청 할 수 있네 물론 시간이 없어도 못하겠지만 힐 미스릴 소드 이제 2밖에 안달아 어쭈 자식 깜찍한데 그간 열심히 모아왔던 킹무브를 해방한다 강화가 강화 엄청 빨라 미스릴 소드가 5밖에 안달아 미스릴 소드 개사기 개사기 왜 가니? 야 이거 이렇게 갈 수 있으면은 이리로 올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누구였죠? 도서관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어디였지? 도기기네 제발 아무도 안 덤볐으면 좋겠다 개새끼 개새끼 악마한테 걸릴 것 같은데 다 죽이고 갈까?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오 양들의 침묵 침묵의 몸 잘나가는 남자는 말이 적다 아 절에서 닥치고 있었던 거구나 이건 안되네 아 개똥게임 아 이렇게 없잖아 되는 게 보내고요 근데 슬슬 그것도 할까? 그... 나 뭐 한다 그랬는데 게임 뭐 한다고 사놨었는데 기억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아 도서관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이거 뭐야 했던데 있지 않았나? 그 어디였지? 어떻게 갔지 나? 뭐 이런 데가 있어 이랬던 거 같은데? 여기가 여기 층이 아닌가 아래층인가? 이제 그 정도는 간지럽다 이 말이야 뭐였어 이제 도서관 같은 데 있어서 어 글도 못 읽는데 도서관 왜 있는 거야? 이랬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어디였지? 여기 아니야 도서관이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아 뭐 도움이 안 되는 걸 떠나서 그냥 읽어보는 거죠 저 제작자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닐 걸 순 없잖아요? 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지?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어 스토리도 풀어낼 수 있는 거고 이거 읽을 수 있니? 그딴 거 안 돼? 어디였지? 나 기억이 진짜 안 나네 저거 뭐야 이 고드름 같은 거는 종묘석이야? 그 길을 딱 맞고 있냐? 기분 나쁘게 미술도도 방어리 24야 이제 재세로는 무리야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아 여기가 아니었나? 어디였지 도서관이? 내가 아니면 어디란 거야? 좀 사냥 좀 하면서 가자 어차피 웹폰, 웹폰 브레스 해야되고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올 거 같은 상이 튀어 힐 미스릴 소드 미스릴 소드 아 이 새끼가 독한 놈이네 아주 브레스가 빨라서 좋긴 하다 조종도 되고 나름 나름 텀스도 조종도 되고 괜찮아 너무 좁으면은 조종이 안 되지만 좀 멀리 보고 조종하면 되지 좀 멀리 보고 조종하면 되지 좀 때려라? 달지도 않는데 별로 아 독한 놈 이거 아 개독하네 진짜 악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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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한 놈 이거 악독해 죽었다 이제 죽었다 도서가 어딨지? 도서가 어딨지? 어? 마왕 있다 한 번 더 싸우자 아 마왕은 안 사라지네? 다른 애들도 다 있나봐 사천왕도 그럼 제자리에 여기가 아니었구나 도대체 어디였단 말이냐 어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올라가는 데 맞나? 어? 어 너무 금방 많은 일이 있어서 기억이 사라졌어 여기 맞나봐 저게 아니고 아 이 새끼가 그렇지 아직 하나 남았다 99야? 미쳤네 저기 마법이었지 여긴가? 여기가 도서관인가?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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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학 유사마법 생물학 엘프의 역사 뭐시 뭐 스카톨로지? 플라스크 난쟁이 호문클로스 하피나 스켈레톤의 신종을 개발했다 다 있네 비어있는거는 느끼 귀찮았나봐 무기라고 할만한게 없고 음 호문클로스 대장장이한테 윙가드 프로소드 제2계층에 있는 플랑베르즈 아 있네 기분 나쁜 녀석이 좋다 지켜주겠지 롱소드에는 숨겨진 힘이 있는 듯 아 여기서 나오네 책으로 읽었으니까 업글 해봐야겠어 아 좋은거 많이 나오네 이제 책으로 읽었으니까 가서 저도 업글 하죠 나도 이제 롱소드의 비밀을 플레이를 통해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거였어 처음부터 미쓰릴로 했으면은 베놈도 금방 죽였을 거고 말이야 개소내였어 나는 게임 끝날 때까지 모르는 식인 줄 알았지 듣지 않으면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스포 벤이라고 써놨단 말이야 야 맞다 가져와야 되는구나 쓰러 가자 나 버려야지 어 이러면은 너가 빠져야겠다 야 미쓰릴소드랑 아 이거 말고요 롱소드지 두번째 어 롱보? 롱소드 흰팔 스피드 슈즈 롱소 9야? 내 폰브리스랑 똑같애 아 이러면 조정 안되는데 폰브리스 똑같으면은 업글 하고 가자 롱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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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로군요 SS 롱소드로 입수했다 64에 32 엄청 세네 내 취향은 아니다 책도 다 읽었잖아 그냥 가면 되겠네 롱소드 롱소드 맛좀 보자고 롱소드 데미지 정도면은 어 이거 뭐 있다 롱소드 데미지 정도면은 그거 안해도 되는거 아냐? 웹폰브리스 HP 업 야 뭐야 여기 길 아냐? 잠깐만 여기 길 아냐 여기 마홉이잖아 어? 길 어디야 그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여기 진짜 아냐? 아 밑에 아 밑에 아닌데? 잠깐만 길이 또 있어? 아 뭐하냐 뭐하냐 아 뭐하세요 인간은 헷갈렸어 인간은 헷갈렸어 어 딜좀 봐 아 어 야 한방 좀 오바긴 하네 아 여기 그거잖아 마법 뭐지? 감이 안오는데? 야 이거 노뎀이네 야 이렇게 세이들? 뭐 뭐란거야 이렇게 세? 사기긴 하다 저 오벨이긴 하다 쟤도 이제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저걸 쓰는거네 내가 착각을 했네 데미지만 센줄 알았네 너무 높아서 내가 눈이 눈을 의심했어 얼마 안 남았다 킹무브 웹퍸브레스 필요도 없겠어 그럼 나 여기 어디 어디로 가라는 거지 이거 진짜로? 갔잖아 길 아니잖아 저쪽에 길이 있네 저기 어떻게 가냐? 아 개기찬네 잡고 너도 죽어 그냥 XRP 똑똑해 아 빅보건 꺼지라고 아 야 이거 쓰니까 미노타로 쓰레기네 어 그러면 나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진짜 킹무브도 여기서 먹지 않았나? 여기서 먹은 킹무브잖아 2계층에서 뭐 뭐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 좀 너무 혼절을 것 같아 너무 정신없어 맵이 기니까 지금까지 오던 경로도 있고 너무 세다 근데 좀 오바긴 하다 내려가야 될 거 아냐 어 내려가자 야 너무 사귄데 근데 장비가 좀 심한데? 그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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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쟤가 빅보호고 여기 이제 항아리 두 개 갓 다고 이게 왜 부서져 있는 거야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 그냥 몰라 이상하다 이거 뭐야 동력로로 가는 길 동력로가 아니라 나는 진행을 원한다고 마법이지 여기지 저기는 동력로지 앞으로 한 시간 안에 이 게임 끝나는 거 맞지? 저거 동력로잖아 여기는 막혔고 어? 저기 아래 길이 있는데? 어떻게 가 저기 아 여기 내문모 있다 어 여기네 여기네 아 이 비밀 비밀길로 통로를 만들어놨네 이거 미쳤네 또 있냐? 바닥에 네모 있는 데구만 아 척을 놓쳤네 어어 누나 너무 길게 했나봐 한 번에 어 야야야야 보스전? 지나가면은? 어 지나가도 뭐라고 안하네? 먼저 가주세요 먼저 갑니다 오 어 야 뭐야 얘 야 야 롱소드야 롱소드야 이쪽도 뭐 있냐? 없네 그냥 가는거네 어 뭐야 어 뭐야 아 여기가 진행인 것 같다 다른 데.. 다른 데 가자 뭐야? 어 여기 빛이 없어 여기 빛이 없어 퀵킬 퀵킬 빨리 힐 할 수 있대 당연히 힐 상여환이겠지 36에 행동 9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누가 깨 놨냐 내 항아리 이렇게 빰빰 빰빰빰 빰빰 빠바밤 저거 먹을라고 오는거네 여기는 올라가 반대쪽은 그렇지 어디보자 이게 뭐냐 어 너는 리치가 아니라 그거 아니냐 수면의 슬럼프 뭐야 저거 어 쭈 어 나 윙가드가 필요가 없다 방울이 너무 높아서 가운데 있는거 어떻게 먹냐 아 아 아 오케오케 아 아 아 오케오케 여기 먼저 갔다가 오메이씨 흉내내기인데 뭐 저래 기술이 잠깐만 저 통로로 가도 먹을거 없는거지 방울이 깨져있고 아래는 뭐 있냐 아래도 없나보네 휴킬 아 흉내내기가 내꺼 흉내낸다고 아 그런듯이였어 그런데 아 내 로브랑 그것 때문에 능력치는 차이가 나나보네 어어 가자 아이씨 음 내가 더 빠르기도 하고 한턴 책으로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안 들었죠 책 보니까 아까 그 뭐야 그것들 읽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러고 적혀있는 그 부분에서 롱소드 강화랑 플랑베르즈 나오더만 야 이렇게 진행해도 나오는 거를 얘기하면 어떡하냐 스포지 그게 야 밍밍이다 킹무브 어쭈? 너 해본 게 아니라 어디서 공략 같은 거 봤나 보구나 카이트 실드? 가져가야겠지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윙가드를 버리자 약간 느리네 송소드랑 깔맞춤인 속도가 아 이러면 컨트롤이고 뭐가 할 거 없는데 그냥 해야겠는데 아 이따 롱소드 해 진짜 너무 아픈 거 있으면 그때 뭐 쓰던 거 해야겠네 킹 킹무블를 왜 써 야 아 됐어 먹고 쇼컷으로 가면 돼 저 롱소드 상자 안 없애주나? 거슬리는데 나중에 보물이 바뀐다던가 보물이 바뀔 거 같진 않고 뭐 이유가 있으니까 낫겠지 뭐 집안에다가 말이야 아 나 어디 가냐? 아아아 아아아 여기 왔구나 아아 맞다 맞다 아아 요구나 어 뛰어 뛰어 이거 카이트실더였지 그럼 여기 두 번째 것만 가보자 왜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카이트실더 먹었으니까 아 내가 컨트롤할 게 없어 아 저쪽의 길이었지? 아아 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한번 쓰고 가야겠는데 여기서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싸워야 된다? 힐 도 버리고 올 거 그랬네 그러면 무기가 좋으니까 상관없을 거 같긴 한데 흠흠 흠흠 용소득 용소득 노잼인데 편하긴 한데 조금 그렇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에 플랑베너즈 있나보다 어 여기 아니면 나올 데가 없잖아 애초에 아 죽겠다 효과가 쓰레이가 됐어 아 야 이거 너무 심했잖아 얘는 흉내내기 이거 아 내가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데 이거는 활을 가져왔어야 됐구만 그럼 가는 데까지 가보자 저기로 가는 건가 본데 니가 지키고 있는 거냐? 아 나 체력 없는데? 기가나이트 아 나 애초에 방어도 없어 지금 드래곤소드 어 이겼네? 아 이겼어 존나 세 플랑베너즈 놔둘래? 아 가자 가자 자리도 없는데 뭐 지금 퀵퀴를 써도 의미가 없으니까 퀵퀴를 빼자 그러자 그리고 카실드 업글 좀 하자 업글 많이 안드네 라고 말하자마자 여쟤 51? 괜찮은 거 같은데 저게 리자드맨이 줬던 거고 드래곤소드라고? 드래곤소드라고? 드래곤소드라는 것도 있구나 쟤만 쓰는 건가? 리자드맨의 검인가? 여태까지 계속 롱소드 미스리 이런 것만 나왔는데 뭔가 안 좋다 느낌이 쎄하다 힐하고 가야되나? 힐을 할 수가 없지 힐을 빼서 힐을 할 수가 없지 힐을 빼서 아 큰일났다 어 공인됐네 완전 죽잖아 그냥 아아아아 이건 아니죠 이건 이건 아니죠 야 아 이 새끼 독한 놈이네 업글에 오라는 거지? 아 달게 갔겠네 업글 너무 멀어 집으로 보내줘 여기였나? 아이들 세팅 좀 바꾸자 플랑벨을 좀 왠지 쓰게 될지도 모를 것 같고 레폼블에서 안 쓸 것 같다 어 데미지가 안 나오면은 설마 안 나오겠어 64가 아 내 취향인데 솔직히 킹무브보다 내 취향인데 킹무브는 너무 좀 사기같은 냄새가 나서 그 시기한데 가져가구요 롱보 가져가죠 킹무브 킹무브 업글 한번 할까 그냥 아쌀 이렇게 된거 마을까지 이렇게 쇼컷이 있었다니 말이야 매직로버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매직로버 하자 오 SS 방어력 몇이냐 6 어 강하구만 방어력 6은 크다 솔직히 데미지는 내가 레폼블에 쓰면 되니까 그러쳐도 어 롱보 이게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어 내가 웨폰 브레스를 쓸지 힘의 발치를 쓸지 그거 둘 중 하나만 결정하면 될 것 같네 로브는 필요할 것 같고 데미지를 완전히 틀어막을라면은 짠 짠 짠 짠 짠 짠 아 배고파 햄버거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배고프다 오 오 거기서 바다다보고 갔나봐 아 나는 막 죽고 난리났었는데 이 삐 보통놈이 아니구만 이쪽이지 플랑벨즈 나왔으니까 뭐 없겠지 뭐 어디냐 길 이구나 딱 돼 바로 찢어버릴 거니까 봉인 내주고 롱보 아 방어력 있구나 바로 죽여 그냥 좋아 올라가 아 포스전인가 본데 그림이다 사자랑 붉은 머리 여자 저 어 가슴에 볼륨 있잖아 아 꽃이구나 햄버그 아 자기 햄버그를 잘 지키는구만 전에 못 지킨 게 한의였나 봐 마을에서 못 지킨 게 뭐라고 나 이제 슬슬 4시간 돼가거든 마무리한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생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들은 인간들과 달라서 순수한 생물이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 육체를 만들어 영혼을 불어넣는 병기라는 것이 맞겠죠 번식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자신의 목적도 없이 지배자가 명령하는 대로 싸움을 하는 불쌍한 존재 이것이 우리 마무리 입니다 충신이었네 저도 지배자가 명령하는 대로 약탈을 하곤 했었죠 하지만 하늘을 뭉친 인간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에게 영웅이라는 인간들의 영웅에 의해 저희들은 쓰러졌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의 마무리 멸종했죠 그에게 명령을 받아 만든 남자는 전범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인간사에서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무리과 그를 만든 부모는 지상에 쫓겨나 근거지와 함께 하늘로 추방되었습니다 나도 마무리잖아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가면은 바로 척살 당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잭인가 뭔가 하는 놈인데 이해는 하셨습니까? 모두 이 섬 안의 모형 정원이었죠 불쌍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미 이 성은 풀려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저에게 마흥처럼 부화는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두 개의 검이 있죠 불꽃의 검 아그니 쌈 열기를 받아 점점 더 강하게 되는 마검입니다 얼리는 검 야샤 배면 상처를 주는 음 됐어 가자 못 읽었어 어 야 장갑 던지네 신사고만 하죠 아 체력 없는데 너무 양아친 거 아닙니까? 사나이답게 킹무브 한 번 지르고 간다 쟤 뭐야 막아야겠는데 카이트실드 아 막으면은 최대 HP가 감소가 안되는구나 롱소드로도 막아지네? 아니? 드레인 피킬 좋아 아 괜히 무브했다가 최대 체력 떨어지면은 고통받으니까 때리자 그냥 아 이것보다 더 세네 아 이것보다 더 세네 이거 할 필요가 없네 롱소드가 좋네 아 저거 3이지? 아 저거 3이지? 두꺼꼼 아그니 맛딜 넣자 그냥 야 실드 한 번 해 회복이라고? 그전에 죽어야지 아 이거 솔직히 미스리드라도 이겼다 음 웹폰마스터리 더 걸면 되니까 시간 끌면서 어찌됐건 내 적순 아니었어 50 마왕이랑 같은 포인트네 마왕이랑 전투적이 같나봐 방금 최고조에 열을 얻은 그 검이라면 성에 처지는 결계를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저 검을 안 가져가면은 시방 진행이 안된다는 말이냐? 빌렸어? 음 그래 배지 않으면? 배 결계를 밉니다 어 불검 멋있는데 역시 불검이 간진 짱인거 같애 짜세야 짜세 뭐야 1초에 1% 강화 아아 턴 지날때보다 강해지는거구나 10턴 야 너 죽게 너 가져 나 안가져 갈게 너 그거 들고 살아 내가 검까지 뺏어가면 너무하잖아 쌍검인데 쟤는 카이트 실드나 없구나 하자 오 60이요? 어썸 아니 나 이거 턴을 개선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면 돼 그냥? 음 저건 저 검은 쟤 주죠 뭐 마블원 1층 아 나 간판 하나도 안읽었네 뭐 어때 끝난거 같은데 뭐 엔딩이네 아 너가 내려주면 됐지 그리폰 동생 석상인척 하고 있다 음 아니 가자 가자 이말이야 여기다 오 용사님이네 야 마지막 한 따가리 하고 가나본데 결계를 찢어서야 내가 이제 아 그럼 찢어서 창공의 용사 잭 나이비검 쿠겔 슈라이버와 함께 이 성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아 아디스라는 남자가 있나 아 이 단자 아디스라고 부른다 범죄자로 되어있는 남자다 이 아디스가 뭔지 기억은 안는데 얘 오빠겠지 뭐 아무리 찢어버린 것 같구만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찢었죠 사형에 처한다 아 스토리 흘러가는 걸 보니까 선택을 해야될 것 같은데 마무리 아닌 것 같다 왜? 마무리잖아 시체에다가 걸어서 그런가 아 근처에 살고 있던 일족이구나 엘프는 거의 나이를 먹지 않아 아 얘 나이가 많았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른 줄 알았지 아 맞다 전쟁 났었다고 그랬지 로리 할망구네 엘프는 모두 죽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니 이름은? 난 니 오빠란다 저렇게 유괴 같구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쟤만 살려갔냐 괜찮니? 너 니가 뭔지 모르겠어? 쟤금 먼저 가버리질 않나 어? 야 나 조정과 대화할 수 있다 아이씨 아 야 야 야 제법 피지컬 좀 되는데 오쭈? 오쭈? 오쭈 대화 좀 하자 야 여기서 안 되나봐 얘 고장 내고 왔네 나 어떻게 가라고? 너가 태워줄래? 대화가 안 되는데 야 결정키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데? 다 가보자 올라간 다음에 생각해보자 대화가 안 돼 오 대화가 안 돼 버그야? 뭐야 대화가 안 되냐? 아 끄니 고대로 있네 내가 가져간다 까지 거 동부 버려 그냥 버리고 갔구만 어 됐다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대화하기 귀찮네 나 그냥 갈래 쇼컷 없냐? 아이씨 개 귀찮네 야 몬스터가 하나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돌아갑니다 잠깐만 마을 사람들 다 죽인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 망님 좀 배러 가자 망님! 아 여기서 갈 필요 없지 촌장집으로 가면 되지 망님한테 소음 좀 요청해야겠어 망님! 망님! 망님도 없어! 야! 아 요반데 이거? 용사 많이 센가 본데? 용사가 죽이지 않았을 것 같고 호문클러스를 어 느낌상 그렇게 딥다크한 내용이 아닐 거야 아 막아놨네 미친게임이 조정하고 대화하면서 가라는 거구나 아 네 대화하기 되게 불편하네 대화가 어떻게 했냐 나 그때 너 너넉 난 어떻게 말했니? 이어질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대화가 안 되는데 내가 키를 다른 걸 눌렀어야 됐나? 뭐야 이건 또 당연히 죽었겠지 뭐 선생님도 죽었어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용사 어떻게 잡는지? 선생님이 별 도움이 안 됐는데다 세비가 뭐야 뭐야 롱보 상자 없어졌네 아 그래 상자로 막아놓은 거였어? 아 머리 좋다 야 어 저런 데가 있었네 잔혹한 현실이 있을 거야 동작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아 꺼져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어 오니짱 오니짱 피부가 좀 탔는데? 아 나 업글 못했는데? 맘에 안 든다 킹무브 업글 해야 되는데 어쩌 야 이건 좀 아니지 투 맞아야 되잖아 그럼 아 얘 데미지가 썬더 말고 나오는 게 없나보다 나 때릴 만큼 인정 책 좀 읽자 소녀 이름 헬렌이라고 한다 아 벙어리가 아니구나 텔레파시 같은 걸로 말하나봐 롱소드 킬킬 아 왜 그걸 왜 써 그걸 야 숫자만 보고 같은 건 줄 알았어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교체하는 아저씨도 있나? 교체하는 아저씨도 죽었나? 아 그 아저씨는 원래 필요가 없지 어차피 내가 가서 아이템 상자 얻는 거지 이 건 없고 상관이 없겠구나 킬을 하란 말이야 야 썬더 40 데미지네 사기꾼이네 쟤 아 데미지 아슬아슬하게 안 나오는 거 흑혐이다 진짜 이 전 상태 돌릴지는 모른다 아 이 자식 말이야 킬 킬 어쭈 데로 오늘 롱소드로? 저기 아이템 있다 야 이거 뭐냐 티타니아 헤엥 어 잠깐만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맞는 게 없는데? 킬 해야겠다 일단 음 킬하고 카이트 실드로 막아야 되네 와 이 새끼 독한 놈이네 나 무브 할래 그럼 아 저 방어 약한 방어 할 때 지켜보기 할 때 때리는 거네 됐고 킬 한번 때리고 실터리니까 딱 때릴 수 있죠 때려보라 그래 까짓 거 말이야 어? 킹무브 때려 턴이 아깝다 야 6이니까 아 7이야 못 때리네 그럼 아이씨 내가 안 이랬다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저번에 그냥 데미지가 99를 넘을 순 없나봐 야 저런 놈도 있네 메트로 놈 아 이거 턴 보는 거구나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괜찮은 거 같은데 저거 나 이거 불 꺾으면 안 쓸래 귀찮아 가자 가자 저것만 있으면 내가 다 잡을 거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굳이 저런 거 필요할까? 이무기도 센데 이것보다 센 거미 나와줘야지 내가 뭐 좀 하는 맛이 날텐데 너무 감히 거미 강해 지금 지금 그렇지 아 이새끼 이거 쉬라고 롱소드 뭐야 얘는 그리폰 한 마리 더 있었네 피닉스야? 뭐 어디를 봤어 피닉스냐 힐이나 하자 뭐야 저거 살짝 위험한데 방어무시? 한 번 더 내 생각에 산다 이거 망했다 아냐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삼십사죠? 때릴 수 있죠? 어쭈 어 어쭈 어쭈 어 어 굳이 때려도 되긴 하는데 어 굳이 때려도 되긴 하는데 때려야겠다 이거 지금 때려야겠다 이거 방어 킥무브 이제 맞죠 속도 아 쟤가 체력이 차네 어어 맞죠 딱 맞죠? 방어할 거 아니야 아 나 근데 이거 좀 그시기하다 넘겨야겠다 이거 때리지 롱소도 딱 맞죠? 음 잘가라 아 죽을 시간이다 야 인마 어 아 너 차는 주기가 있구나 어 아 아 아 착각했다 아 씨 하나 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시구요 제법 튼튼하구만요 마궁 라라에 마궁이니까 활이죠? 36에 2에 5 와 이거 강화되면 셀 거 같긴 한데 굳이 이거 안 써도 쎄거든요 저? 거릅니다 어 그레이스? 아 날 놓아주겠다 그러고 다른 처벌을 받는다 죽음이 아 이 아저씨가 계속 왔나보죠? 칼이 있네 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다른 데 가 있을 때 몰래 여기 들어와서 일기도 썼나보네 그렇네 원래 처음에 나 안 보내줄라 그랬거든요 시끼고 독한 놈이었구만 어디로 가야 되냐 오 회복 있어 와 이거 뭐야 두꺼비야? 날개 달린 두꺼비 드래곤이라고? 지랄하고 있네 어 쩌 제법이구만 어 야 이거 좀 잘 안 맞는다 야 그냥 잡아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나 그거 해야되네 데미지 올려주는 거 개꿀이네 그거 킹무브다 좋은 거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금방 끝나니까 와 쟤 뭐냐 이거 킹무브하고 힐하면 되잖아 어차피 너 얘 길잖아 좋지 힐이 36이니까 어 한 번 더 하자 어 야야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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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까지 되니? 잘못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잘 가라 킹무브가 더 준 줄 알았어 내가 착각했어 가자 자식 드래곤 녀석 말이야 잡아 어 계속 겹치 더 멍다고 생각해 10주네 10 어 뭐가 따라오다 했는데 요정이구나 딱 덤비라 이말이야 브레스 계속 쏘나본데 얘 어때 처먹은 녀석이 한 번 더 써 실드 어 휘두르기 쓰네 퀵킬 아 좀 애매한데 아 박무시다 계속 올릴거라 이말이야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고 힐하면 딱 맞을 것 같애 25잖아 그치 힐 스킬 무한대라 이말이지 자 맞고 힐하고 4 16턴 쓰면 2턴 죽죠 이래야 되죠 아니네 방어할 수 있네 이거 휘두르기 썼네 아 킹무브는 너무 길다 어 선행이 너무 길다 얘는 하지만 킹무브다 하지만 킹무브다 하지만 킹무브다 이말이야 아 너 너무 근데 양아치다 야 방어력이 30인데 방어무실을 싸버리네 무시무시한 놈이야 그냥 나 이거에서 빨리 때려 죽여야겠다 극한의 속도로 상대해 주겠습니다 그냥 힐이나 해야겠네 어 휘두르기 쓴다 더 빨라져 더 더 더 그렇지 야 1위네 야 1위네 가자 다섯대다 환영건무다 환영건무 이거 실드 개쎄 뉴클리어 뭐야 뭐긴 뭐야 사망하는거지 45 45 음 내놓시구요 드래곤소드를 발견했다 야 기본이 50이야? 아 근데 행동이 엄청나게 길다 어 좀 그렇다 야 뭐 빼야되네 킹무브 좋긴 한데 좀 베트론 빼자 베트론 쓰기 싫어 어 드래곤소드 10일이네 엄청 기네 어 업그라니까 속도 빨라졌어 62랩 야 이래도 꿀려 아직? 이거 안되겠구만 봉인해놔야겠구만 농소드에 너무 소재를 많이 했어 어쭈 또 덤비지겠다 주제도 모르고 오우야 독한 놈이네 하이드 실드 퀴킬 아이 조종하기 좀 까다롭잖아 어쭈 어쭈 아 그냥 무브하자 어차피 죽일거 천천히 죽인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끝까지 간다 너는 뭐 뉴쿠리 없잖아 죽는거야 너도 아아 너 빨랐다 야 퀴킬 퀴 넘겨줘 빨리 퀴 넘겨줘 빨리 그리폰도 있네 아 나 이거 데미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어 데미지 가져올래 나 쟤 싫어 나 쟤 싫어 웹폰불에서 가져올래 야 꺼져봐 드래곤소도 좀 업글하고 드래곤소도는 써봐야지 나도 이제 아 저거 좀 아니지 야 아 아니지 이거는 끝 아 양아치네 얘 넌 뒤졌다 핑무브를 하나 안찍은게 흠이구나 이걸로 몇 턴을 날리는 거냐 나도 힐해 아 이거 타이밍에 안 맞는다 그냥 올려야겠다 근데 맞으면 가네 방어력 있긴 하지만 그렇지 방어 아 귀찮았냐 너 이거 아 쟤가 제일 귀찮아 아 내 생각에 이거 속도가 안 맞으니까 잘 조정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거 데미지 올리는 것까지 쓰면은 먼저 때려 그렇지 화이트 화이트 때리고 때려 그냥 아 카이트를 해야지 얘가 방어를 유도하기 때문에 카이트를 쑥 어 속 쓰려 끝났다 롱소드하면 공격을 해버리니까 같은 거여도 방어가 필요하긴 하네 땡 양아치 게임이야 양아치 게임이야 쟤 상대하기 싫어 얘가 차려다 퀵킬 아 아 딜 좀 봐 옆 마리 잡아야 되는 거야 아 그리폰 잡을까 그냥 쟤 3마리면 약간 좀 안 맞는데 뭔가 너 잡자 야 너로 회복하면 되겠다 그렇네 킹무브 니가 나보다 먼저였어? 몰랐지 일어나봐 인마 63에 31 아직 꿀리죠? 많이는 아니어도 롱소드가 그러면 드래곤소드급인 것 같다 드래곤소드가 약간 더 센데 행동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세상에 이제 롱소드가 더 좋은거네 오벨이네 경험치는다 경험치 너희들로부터 경험치를 빨아먹겠다 그리고 무기 강화 그것도 가져가야겠다 꼴을 보니까 없으면 좀 힘들거 같네 방어력을 초월하는 수 밖에 없겠어 얼마나 먹을라나 경험치 무지칸데 좀 게임이 진짜 내 시간이네 어 이거 끝날거 아니야 이제 뭐 여기서도 뭐 얼마나 있길 수 있어 봤자 그냥 나 무브할래 때리라 그래 안죽잖아 이것도 무브해 무브해 그냥 무브 무브 못된거 같은데 아니지 한번 더 아 타임이 안맞네 무브 무브 야 저거 18밖에 안되는거 사기야 18놈이야 쭉쭉 가자 한 번에 훅 간다 그렇지 기다려야 되네 그냥 롱소드 됐다 아 짜식 저거 아따 얘도 있었지 롱소드 킹무브 어우 야 죽겠다 야 그래 저정도로 죽을 건덕진 없지 야 방어무실 위험한데 이거 조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조종 할만한게 너무 없어 이게 이게 흠이네 길 한 번 때리고 6이니까 소드 드래곤소드로 1 모브 때리고 방어 유도해서 때려 죽이면 되겠다 이제 2대 되나? 아 되네 끝났네 그럼 그렇지 게임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 65에 31 아 왜 이렇게 약해 됐어 드래곤 강화할거야 그래도 드래곤은 아직 그게 있잖아 강화에 강화가 있잖아 아 개새끼 어 좋네 이거 아 이거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때리자고 딱 나올거 같네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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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턴이네 아이씨 아이씨 그냥 넘겨야되네 8 턴 아 잘못 계산했다 아이씨 아 야 잘못 계산했어 아 왜 이렇게 했어 어이 실 두번이면 되네 끝 얼마 남았어 아 아 아 구십 구십 구? 오십 오십 다섯명만 더 얘 얘 다섯명이면 돼 필살기는 장전하고 가야지 롱소드 아 근데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퀵힐이 좋은것은 느낌이 안드는데 퀵힐 이거 의문이 가는데다 아 그렇지 롱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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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다 데게 게임 음 나 이제 세팅도 얘까지만 죽이고 갔다오자 얘한테 죽는게 나을거 같은데 음 얘한테 맞고 아래얘한테 죽으면 되겠다 어 이거 죽어서 세팅 바꿔서 오자 빨리 죽여줘 오오 좋다 좋다 갔다오자 뭐 버려야되지 롱소드 버리자 이제 드래곤소드 써야지 드래곤소드가 이름이 예쁘지 않아 야 아 저 저긴 되겠지 저긴 되겠지 여기는 뚫뚫뚫어놨겠지 그렇지 어 살아있네? 롱소드 롱소드 어 여깄네 이제 다른거 필요없잖아 뭐 나오긴 할까? 롱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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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죠? 딱이야 딱 조종하는게 중요하네 무기 좋은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하네 아슬아슬하게 되네 아슬아슬하게 되네 좋아 아니면은 아예 그냥 드래곤소드로 업그려도 될거 같은데? 오 강하다 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아 드래곤? 드래곤 자면 되지? 잡으러 갑니다 보스 특별히 세이브하겠어 야 내가 검 가져가라 그랬잖아 불검 자식 일기당천의 전사 언데드나이트 나의 비검을 이 정도로 받아낸다니 미안하군 정말이지 바보라구요 이성이 문을 열어버리면 인간 영웅이 올거 아닙니까 나의 승리다 나의 승리다 평온히 잠들도록 해라 비검 쿠겔 슈라이버 이차래다 이단의 엘프 아디스여 얼리는검 야샤 이건 너 써라 HP 업 야! 물러나긴 뭘 물러나 아 물러나볼걸 아 물러나면 다시 붙으라 그러겠지 뭐 여깨고 세이브로드에서 한번 볼... 아냐아냐 지금 보자 니 맛을 보기 전에 매운맛 보기 전에 한번 붙어보자고 궁금해 빨리 죽어! 항아리 까고 음... 고정인가 본데? 됐지? 뭐야? 아 뭐야 싸우는거 확정이잖아 아 붙어 한번 너로는 무리야 좋지 너의 각오 보여 봐라 건방진 놈자가 바로 무브가 걸고 들어간다 어쭈 자식 제법인데 두 번 긁었다 이거지 쿠겔 슈라이버 깜찍하구만 내 생각에 이거 무브 써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힐 하자 괜히 나대지마 괜히 깜치지마 내 폼브레스 걸어 그냥 너한테 쿠겔 슈라이버 데미지 50밖에 안 드는 그딴 무기로 지금 나랑 비빌라 그래? 건방진 녀석 이거 지옥을 보여줘야겠구만 방어력 올려주는 건 없냐? 깜찍한 녀석 이거 힐! 사나이의 무브다 어? 어어? 어어? 아 맞다 미스리 있었지 못 본 걸로 착각했습니다 미스리를 잊고 있어서 쿠겔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이 도류야 하나만 들고 있으면서 치사하게 킹무브 뗄 뻔했네 실드 할래 그냥 무브 나는 무브는 참을 수가 없다 야 힐 되냐? 된다 방어 힐 강화 그렇지 지옥을 보여주겠어 이말이야 실드 퀵무브 아 아 아 진정해 킹무브 좀 킹무브에 미쳤나봐 아 킹무브 너무 길어 자식 저거 가만 안 둔다 들어와 바로 갈아버리겠어네 템프 맞춰서 어려운 게임이구만 이거 어려운 게임이구만 이거 상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자식 이거 이제는 이제는 내 상대가 아니지 이제는 이제는 내 상대가 아니라 이말이야 킹무브 뭐 쓸거야 쿡결드라이버 그정도로는 의림도 없지 가자 가자 위기가 곧 기회다 쿡결드라이버 같은 소리하고 있네 힐 두 번 박는다 이말이야 끝없이 강해지는 괴물이지 한 번 더 이 남아 이 남아 큰일 뻔했네 약간 아달이 안 맞았어 약간 아달이 안 맞았어 지금 큰일 뻔했어 방금 속도로 제압한다 끝없이 강화한다 한 방에 죽인다 한 방에 3이야 이제 이제 저승이라고 큰일날 뻔? 레픔브레스 2야? 가자 가자 이제 끝났다 맥이다 어디까지 올라가나 테스트 좀 해볼까? 어디까지 올라가나 테스트 좀 해볼까? 어 근데 이거 0까지 되나 한 번 보자 0까지는 안 되겠지?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스파크 따위를 쓸라 그래 감히? 91위야 화검은 방어력이 낮잖아 화검은 방어력이 낮잖아 이거는 방어력까지 높은 걔 사기템이라 이말이지 죽었어 어차피 끝물인거 최종 보스? 한 방에 죽인다 어디까지 대봐 100 나오니? 100 넘는다 죽었다 너는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0까지는 안 되는구만 근데 딱 되라 이말이야 124 부족해 내가 원하는 데미지가 아니야 그런 깜찍한 공격 안 통한다 이말이야 깜찍이 녀석 이거 한 번에 갈라주겠다 칼 칼 재려내 저승으로 그냥 가는거야 루클리어 데미지 몇이었다고? 150이었지 니 기술이 먼저인지 내 거미 먼저인지 보자 마법대 거미다 마지막 한 끗으로 죽인다 아 이건 아니구나 아이 아 이거 또 또 모으게 하는구만 이거 어 야 뭐야 웹포브를 쓰면은 힐 누드러?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야 169다 드래곤 서드 뭐야 한방이야? 참 하하하하 나약한 녀석 어디서 이씨 건방지게 말이야 50 내놔 내가 졌다 야 어떻게 할거야 아니 아니 검을 마주하면서 나에게 미혹이 생겼다 나의 쿠겔 슈라이버에게 처음으로 미혹이 이 여자는 왜 싸우는가 정말로 이 엘프는 나쁜 사람인가 하고 니 삶에 인간을 지키는 거잖아 알렉스에 비하면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당신의 일은 들어서 알고 있어 너 왜 결계 푼거냐 헬렌을 니 삶에 놓아주고 싶었다 지가 데려와 놓고 처음에 안 데리고 왔으면 됐거든 보니까 마물 냄새도 못 맡았거든요 쟤 어 나에 대해 모르는 거야 지금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부활시켜가지고 던져놨으면 알아서 살았을텐데 자식 혼자 지내려니까 외로우니까 아무나 데려왔나 보구만 신비한 성의 아니라 감옥이야 감옥 햄버거 맛있어 보이더라 어... 인간들 생색을 잘 내는군요 아니 그래서는 곤란하지 주범인가 본데 주범인가 본데 이거 4시간 맞지? 4시간 지나서 4시간 18분이야 지금 내가 좀 똥싹이네 크레이스 아까 책에 나온 애네 아 걔 안 죽었어? 아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구나 나는 후속작 같은 거 있을 줄 알았지 후속작에서 만들다거나 바로 여기서 다 뽑아버리네 후속작 없다는 거죠? 캐찰코아틀 아 아크에 나오는 애네 플랫폼도 아는 애 새로이 만든 마물 아 쟤도 마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만 강화시키려면 저 녀석이 이미 필요하고 어 1층에서 기다릴 테니까 와라 라는 거 같죠? 그놈이 살아있었다니 백년전 나에게 마물 에 아래 빨간색 방패 같은 거 있지 않았나? 방패 안 쓰는 놈이 왜 방패를 들고 있어 최상층으로 가렴 너와 써온 그리폰 형이 보내줄 거야 난 여기서 끝을 내야 할 거 같아 잘가 헬렌 어? 어? 슈퍼햄버그야 니 방패냐? 나중에 이거 끼고 오도록 요정 할 말 없냐? 웃기고 있네 나한테 털려놓고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블나블나오는구만 업글 하러 가자 이거 킹무브 해야지 업글 한 개 풀렸다고 하는데 그냥 킹무브 하겠습니다 킹무브가 제일 좋은 거 같아 계속 생각했어 나 업글이 할 일이 있다면은 킹무브가 짱이지 않을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쓸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킹무브 하죠 마지막으로 나발이고 한 개가 올라갔다는 게 여기서 한 번 더 된다는 거야? 너 죽을 힘을 다해서 업글 해줄 생각 없니? 씹고 야 진짜 안 되네 가자 그럼 한 번에 깬다 런 킹무브 먹고 킹무브 어디서 나온 거지? 몰라 어쨌든 먹고 그냥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치를 못 먹어서 그래 노가달 좀 했었어야 됐어 안 이랬어 추가하면은 18까지 될 거 아니야 18 취하층 가라 그랬죠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흠흠흠흠흠 다 죽는 거야 가자 드래곤 소드는 업글도 못 했어 드래곤 소드는 내가 만든 마물들이다 드래곤인가 대단하군 그럴 거야 고대 문화를 마구 읽으면 나도 열심히 했으니 한 번 만들면 양산은 간단해서 말이야 드래곤 따지면 20마리 만들었다고 너무 업글 안 한 게 많긴 한데 뭐 문제 없이 이기겠지 뭐 당연하지 않나 백년 전의 서륙 이번에야말로 지지 않아 너는 이번에야말로 망을 뛰어넘는 궁극의 마무리 되어다오 마무리 만들어다오 하지만 손절했죠 마음대로 해 데려가든 말든 너는 강제로 끌고 가야겠어 오오오 멋지구만 나를 구하러 온 거야 헬렌 너는 바보구나 아 말 못하죠? 진짜 바본가봐 꽤나 좋은 소재야 갖춰있는 게 아까울 정도야 가둔 녀석을 되게 복수하고 싶지 않나 가둔 거는 참고로 아디스거든요 오빠가 가뒀거든요 제가 끌고와서 가둬진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아주 대구 킹무브 어쭈 어쭈 마법을 쓴다 이 말이지 깜찍한 녀석이구만 킹무브 한 번 더 킹무브 한 번 더 킹무브 한 번 더 꼴을 보니까 킹무브 써도 돼 방어 무시 방어 무시 방어 무시 최대 HP 감소라고? 어? 첫 단계 다 있냐? 어? 클났다 그냥 버리 써야겠다 너는 방어력이 아예 없네? 그리고 다 무조건 무심만 하네? 야 다시 뭐야 이게 킹힐이라 이 말이야 시간 못 끌게 건방지게 그딴 그딴 발상을 떠올렸다 이 말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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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얼마나 니가 빠는게 빠른지 내가 때리는게 빠른지 보자고 일단 하고 어디 니가 빠는게 빠른지 내가 때리는게 빠른지 보자 이 말이야 한 번 더 빨아보라 그래 바로 저승으로 보내줄테니까 57회복 어 죽었다 드래곤 서드 88데미지 어? 음 노빠꾸다 죽여라 노빠꾸야 어쭈 깜찍하게 막내 저거를 또 깜찍한 녀석을 봤나 안 들어온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약하냐 아아 아우 약해 약해 약을 과하게 했더니 너무 강하잖아 강화도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이거 행동력만 있으면 돼 킹무브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킹무브랑 힐만 있으면은 킹무브랑 힐만 있으면은 킹무브 웨퍬 저거 힐 세 개만 있으면 아 어떤 무기를 쓰던 무적이다 드래곤 나이트 이게 드래곤 나이트야? 아 또 떨어졌구나 하나 쟤가 드래곤 나이트고 저거는 머리 많은 히드라 같은 거 아닌가? 다크 소울 원에 있던 킹무브랑 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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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냐? 아니지? 그렇지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그렇지 마왕도 왔어 마왕 자리에도 없더만 신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들었지 그래서 왔다 이말이야 암흑의 대리인 어둠의 제왕 어둠의 브랜드 아 다 나왔네 말도 안 돼 네놈들 아리스에게 붙을 셈이냐 빨리 끝내줘 아저씨가 상대해주마 덤벼라 야 아저씨로 싸운다 아저씨 가속 시비야 사기꾼 새끼 이거 어 노빠꾸러 가속만 건다 가속이 미쳤어 타는듯한 속도로 그냥 어? 노빠꾸라 이말이야 쟤 긴게 뭐야 야 가속이 더 빨리 달어 스킬 보다 암흑투지 개사기 체력 더럽게 많네 다른 기술 뭐 있나 볼까 한 번 60에 20 40에 40 어 28짜리 하나 있지 않았나 더 세네 봐줬네 이 아저씨 이거 망 한 따까리 한 놈이었구만 세무 기술 몇이냐 아직 맞네 저승으로 보내 버리겠다 끝까지 올려 망해 망해 위험을 보여주라 이말이야 다크닛으로 죽인다 브레스 웃기고 있네 다크리스 다크리스 야하아 208속도시 쏘네 그렇지 뭐 내방컷이야? 아 개 쓰레기네 얻다 대고 개겨 이거를 다크리스 벗어서도 이겼겠다 아이 저 선택지가 없구나 지금 너무 내가 빨라서 아이씨 어 발차기 발차기 45핵득 크르르르 그 그 녀석은 Hard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빨리 쫓아가주세요 appointment 괜찮으니까 어서요 뉴드 랜 어서 가세요 뭐야 이것도 da 봐준건가 봐 킵 오이오이 지내직이라도 한 거야 맞몰주재 얘네가 자꾸 자기 부모라 그랬으니까 부모로 생각하나보네 침묵 끄덕 재밌구만 성지 상대는 나다 어 내가 안가져가니까 얼음꽃 쓰네 에? 이 새끼 모조품 준거 아니야? 이거 좀 많았는데 얘 많았나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쎄진다 그랬지 그냥 시간 지나면 쎄지는거 이거 써야 쎄지는거야 그냥 쎄지겠지 몰라 이거 써야 쎄질거 같은데? 흡수 회복 어 얼리는검 야샤 얼리는검을 써서 방어를 유도하기는 개풀 일단 회복하고 이거 써야 쎄지는검은 진짜 개쓰략이지 어 아니죠 어 말이 안되지 그렇게 쎄진다 어 난 힐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아주 편하구만 심지어 힐이 더 빠르네 힐이 더 빨리 넘겨봐 턴 좀 오우야 뒤로 올라간다 너도 루클리어로 가자 아 그런 느리는 느린 기술로 어디서 길이 더 빠르다 이 말이야 창이 더 달아서 없어지겠다 야 찌르다가 아 왜 이렇게 데미지 안 올라가냐 이거 거의 뭐 두 번만 써도 30턴인데 이렇게 안 올라가 쓰레기네 역시 회복이 짱이 아 역시 가속이 짱이구나 어 이제 넘었죠 드래곤소드 실망이야 10턴이야? 기다려주겠네 10턴이 찰 때까지 그렇지 아그니 89 데미지 때리자 야 가차 없네 이거 어쭈 가드를 한다 이 말이지 계속 쎄지고 있어 99 어디서 건방지게 왜 이렇게 악하냐 무슨 사명신이라며 잡몹이야 그냥 피닉스랑 크게 차이 안나는데 피닉스도 나름 쎄거든요 피닉스가 더 쎄지 않을까 방금 60인데다가 걔는 자일이 있잖아 걔는 힐이 없고 괴롭히지 말라고 언데나이트 걔 데미지가 4였나 근데 뭐 홀리도 있었잖아 저 그거 아냐 중국무술 중국무술 파 메이드도 왔구요 그니까 사천왕중에 한 놈 안왔.. 안왔잖아 그 독의 베넘 걔랑 그리포는 나중에 공중전하나본데 같이 코와트를 이기려면은 그 처음에 나온 보수는 좀 꿀리겠지 어 2대1은 해줘야겠지 뭐야 아 용사가 저거야? 개쩌리네 용사 좋아 덤벼라 너의 각오를 보여 봐라 미스리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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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강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반사방패? 반사방패야? 뭐 어떻게 방사하는건데 써보자 한번 아 자 아 방어력만큼 들어가네 쿠겔 슈라이버 아 아 구리다 야 자 방패 쓰고 방패로 그냥 판을 넓혀야겠는데 아 맞으면 죽죠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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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좀 봐 어어 야 클났다 실드가 더 세다 힐 예상 못했다 야 어 실드 실드가 더 세네 실드가 개사기네 불에서 쓴다 이거지 메모리 야 쿠겔 슈라이버 왜 있는거냐 데미지도 별로지 속도도 느리지 왜 있는거냐 이거 하 아 그리고 별로 안쓰 124밖에 안돼 체력이 어 마왕이 250인데 그 언드드나이트가 195고 기술은 더 좋은거 같애 어 인간은 이제 기술 이고 무기도 솔직히 언드드나이트가 더 좋았던거 같은데 태양이 뜨니 곤란하군 왔는가 요정도 있다고 흥 용사의 추종자인가 백년전가 전혀 바뀌지 않았군 백년전 아디스가 만든 마물을 저 녀석에 악용한 결과 저 녀석은 다른 형이 집행됐어 햇빛을 받을 수 없는 저주의 형이었지 억제는 했고 저주 풀려면은 니네 나라를 없애야돼 안돼 몸이 타고 있어 너 억누르기 뭘 억누르 더 강력한 저주를 억제하는데 성공했을 터다 뭐야 오오 변신했어 킥무브 변신이고 나발이고 킥무브야 변신을 하던 나발을 하던 킥무브야 반감은 뭐냐 반감은 뭐야 어? 어 반으로 주는거구나 방어무시 흡수 다행히 내게는 킥힐이 있죠 아 이거 부족할거 같다 어 해야된다 체력이 안보여 아 최대 HP 감소 또 있네 아 개 개자식 이거 10코면 안죽지 않을까? 아 힐스 그..그게 안나오겠다 어우 혐의네 킥무브 킥무브가 아직 살아있죠 킥힐 해주고 킥무브 사야 죽었다 다음거 뭔진 몰라도 킥무브 쓸거야 나는 준비됐어 받아낼 준비가 됐다 이 말이야 킥 짱싸 킥무브 끝났다 저승으로 바로 가는거야 하하하하하 뭐가 보스냐 바로 저승으로 보내버려야겠구만 이거 야 근데 조금 아프긴 하다 야 그냥 힐 하자 다행히 오 구십이야 구십 벌써 이제 야샤를 넘었다고 어 아근을 넘었다고 근데 자비를 베풀어서 딱 100데미지 정도로 상대해주겠어 너는 기본으로 방어가 있다 근데 있으면 뭐 어쩔거야 웹홈불에서 해버리면 끝나는데 야 힐 80이디야 그냥 힐보다 훨씬 빨리 차 많이 차 HP 감소? 커스 쓸때까지 버티나 보자고 어? 200 300 400 500 야 500도 안돼? 아 이거 뭐야 아 너무 약하잖아 에이치 빨긴 더럽게 많이 빨았는데 어차피 한큐네 다행이었네 혼자 있었다간 자멸했을거야 얌전히 잡혀라 커스가 약간 제한이 있나보다 어 바로바로 쓰면 너무 세니까 멍청한 놈이 뭐하는 거야 체포할거라고 아 이 훈훈한데 아주 내 사냥감이 용사여 아 아 쟤구나 나도 여자라고 바보 히드라는 아 히드라는 히드라는 튼튼하니까 그냥 낙하 쟤는 어디서 왔냐 하늘 떨어지지 않았었나 원래 고층에 있었나보다 도망쳐버린 걸까 한껏 해결하는 느낌이네 쟤게 활약집에 폐지가 하도 늘겠어 대접도 있습니다 대접도 있습니다 별수 없이 저녁도 오는건가요 야 신사답게 막 나오더니 재수없게 뭐하는 짓이야 언드나이트로 나이트 옆에 해골 있네 아저씨가 한 뭐야 아 날개 생긴 줄 알았네 햄버거 끝난거야 계속 다 비슷한거 같다 너는 실례했어요 6개층 했던 골렘입니다 다하고 작아져 버렸어요 뻥이지만 어 메이드다 메이드 햄버거 있습니 오오오오 가자 쟤 혼자 저기서 뭐하냐 아 아 혼자 먹고 있었구나 말이 많아졌구만 어 강화해줘 너는 된거야 말걸기 귀찮고 그냥 갈래 하피다 하피 얼굴도 있었구나 갑니다 여기 못가져 개같은거 뭐야 아 상자 이제 까게 해줘 아 치사한 놈들 머미 썬도 돌려내 아 아 그 머비가 이 머비야? 아 아 그랬구나 뭐야 이거 나한테 만나보자 마왕은 술집에 있었나? 기억 안나는데 너의 힘 제대로 보았다 뭐야 쟤랑 용사랑 싸우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하긴 쟤는 아이템이 꿀리지 쟤 장비로는 못 이기지 쟤 장비로는 못 이기지 가자 음 위로 가면 이별의 인사를 할 수 있다 햄버거 먹고싶다 뭐야 너 왜 여기있어 나도 여동생으로 삼고싶다고? 어 기분 나쁘네요 살도 없는게 어디보자 이곳이었구만 제일 높은 층이야 아 저기가 드래곤이었지 결전했던 곳이 여기죠 그리포나 하던데고 그리포나한테 말그러면 아 뭐 못거네? 이제 됐니? 어 용사 아 용사 절차를 밟아줘야 사는구나 그냥 가면은 이제 시민권이 없어서 사냥당하고 동인처럼 엘프 노예로 팔려가는거지 야 여기 무슨 그리포니냐 치킨이지 튀겨지는 치킨도 아니고 벌부둥치는 것 봐 아 물음표 해볼걸 아 됐어 이미 늦었어 물음표 해도 빨리 꺼져 이러고 그냥 보냈겠지 뭐 내가 부셔버렸어 아 이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세이브하고 물어볼걸 그랬네 돌아가면 두고보자 대금치 그래 이동수단이잖아 뭐야 끝난 거야? 외로워지려나 오! 끝났습니다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재미있었어요 나름 선죽 게임이기도 하고 킹 무브 뽕맛에 취해서 아 테스트 플레이어도 있네 아 물좀 마셔야겠다 아 어제 폴아웃 한거 아직 못올렸거든요 폴아웃 8편에 오늘 이거 올라가면 아마 다 올라가는걸겁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모두 고생하셨구요 수고하셨구요 보느라 힘드셨어요 4시간 5시간 가까이 됐어요 지금 10시에 켜서 2시 45분이거든요 5시간 가까이 됐죠 4시 45분 됐네 여기 사계층이었고 아 재밌었습니다 일본인이 만든 게임이에요 음악에 대한것 나오네 음악은 이제 커스텀 음악인거 같죠 아 이거 음악이 유튜브 자작권 걸리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녹화로 안올라갑니다 생방으로만 보시구요 음 저는 밥먹으러 갈겁니다 아침도 안먹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식사하시구요 식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게임에서 봬요 찍구루 재밌는데 어 나간다 나간다 다음에 혹시 좋은 찍구루 있으면은 추천해주시면은 어 제가 감사히 즐겨보겠습니다 아 끝 다른 게임에서 봬요 뿅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